그게 진짜 궁금하면 법문을 듣다가 보면 법문 속에서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법문을 들으면서도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해서 이게 그대로 붙여냐 어떻게 지금 일어나는 온갖 마음이 그대로 붙여냐 도무지 모르겠다 저 법문은 계속 하긴 하는데 도무지 모르겠다 정말 궁금하다 이런 마음이 중요해요 정말 궁금하면 정말 궁금하면 툭 옵니다 소문자료 33쪽 혈맹론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보시겠습니다 법시는 본래 느낌이 없어서 줄임도 없고 목마름도 없으며 추위도 더위도 없으며 질병도 없으며 은혜와 사랑도 없으며 권속도 없으며 괴로움과 즐거움도 없으며 강함과 약함도 없으니 본래 한 물건도 얻을 수 없다 다만 이 몸이 있기 때문에 주림과 목마름 추위와 더위 괴질과 질병 등의 형상이 있게 되었으니 만약 스스로를 속이지 않겠다면 마음대로 행동하여 보라 만약 생사 가운데서 자유로움을 얻어서 온갖 법을 굴려 성인들의 신통과 같이 자유로워 걸림이 없으면 편안치 않은 곳이 없을 것이다 마음의 의심이 있으면 결정코 온갖 경계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 조작 없음이 가장 좋은 일이니 조작하면 생사의 윤회함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나 만약 성품을 보면 전타라라도 부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법신은 본래 느낌이 없어서 아 법신은 본래 느낌이 없다 본래 느낌이 없어서 주림도 없고 목마름도 없으며 법신이라는 게 뭔가 뭐죠 무엇이 법신인가요 법신이 뭐길래 주림도 없고 목마름도 없냐 법신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불교에서 보통 법신이다 하면 법신이라는 어떤 신적인 존재가 따로 있는 줄로 막연하게 그렇게 뭔가가 법신이라는 게 뭔가가 신적인 존재가 있는 줄로 아는 경우가 많죠 보통 법신이 뭐냐 법신이 법신이라는 용어를 누가 만들었느냐 그렇게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그렇게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는 전도 몽상 뒤집어져서 몽상에 빠져 있다 어떤 몽상이냐 법신이라는 존재가 따로 있다 나보다 위대한 대단한 존재가 뭔가 신이 있다 는 착각에 빠져서 살게 되었다 그게 우리가 지금 그러고 살죠 신을 누가 만들었으니까 인간은 불완전하고 신은 완전하다 그 말이 맞긴 합니다 그죠 인간이라는 것은 중생을 뜻하죠 중생은 자기가 신인 줄 모르고 사니까 불완전하고 신이라는 것은 신을 부처라고 한다면 부처 깨달음 부처가 무슨 신이냐 부처는 석가모니 부처님이니까 인간인데 무슨 부처가 신이냐 그건 신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그런 말도 들어봤습니다만 부처라는 거 부타라는 인도말은 깨달음이라는 뜻이죠 깨달음 또는 깨달은 사람을 지칭할 때 부처 부다라고 합니다 부다 사람이 깨닫는다고 신이 되느냐 사람은 사람이지 이게 그렇게 말하는 게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원래 우리는 신의 아들이다 그러면 신이다 하고 신의 아들이다 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신인데 신이라는 용어는 어느 차원에서 붙이는 용어냐 하면 본래 2의 자리 4의 자리가 아니라 2의 자리 본래 자리에서는 신인데 이 나툼 나타남 현상 그러니까 신이라 하는 건 공 공이고 나타난 색 나타난 것을 색이라 하죠 그런데 공이 색이기 때문에 즉 신이 그대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나타난 것과 신은 다르지 않아요 하나요 하나 하나인데 어느 차원에서 말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이 손이 움직이는데 움직임의 차원에서 말을 하느냐 그냥 손이 가만히 있는 차원에서 말을 하느냐 에 따라서 그냥 손이 가만히 있으면 손이라고 하지만 움직이면 어떤 움직임에 해당되는 말을 하죠 무엇을 잡았다 뭐 눌렀다 건드렸다 그러나 그냥 가만히 있을 땐 그냥 손이죠 그런데 손의 움직임 또한 손이죠 그러니까 잡았다 눌렀다 뭐 건드렸다 또 손이고 그런데 그건 움직인 양상을 갖고 말을 할 때는 그런 움직임을 말을 하고 가만히 있을 때는 그냥 손이다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이 색곰이라는 것도 그런 식 아닙니까 아버지다 아들이다 창조주다 피조물이다 하는 것도 가만히 있을 때는 그냥 손이라고 하고 그냥 창조주이고 이 모습 일을 할 때는 밥을 먹었다 말을 했다 이 움직임을 갖고 말을 하죠 그러나 누가 움직이느냐 신이 움직이죠 신의 움직임이죠 창조되었다 하는 것이 이게 창조가 된 거죠 창조되었다 나타났다 하는 것도 이 나타난 현상을 가지고 세계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이 움직임 손이 움직임 이거는 창조고 손이 가만히 있을 때는 아직 뭐가 창조되어서 나타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차원이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창조된 것과 즉 움직임과 창조주 즉 가만히 있는 이것이 다르냐 하나죠 하나 그래서 색이 공이다 공이 색이다 이것은 가만히 있는 것은 공 움직일 때는 색 나타난 것 꼭 움직임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나타난 것 나타난 것 속에 움직이면 다 들어가죠 나타난 것은 나툼 나타남의 차원에서 보면 색이고 가만히 있는 차원에서 보면 공이고 그러면은 색은 뭐냐 공이 움직이는 게 색이죠 공이 나타난 게 색이고 그러니까 즉 색이 공이죠 이거는 영 엉뚱하게 헷갈릴까 봐 이렇게 설명이라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설명으로는 본인이 본인 것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설명으로 이해해봤자 자기 괴로움이 사라지는 데는 사라지게 하지는 못합니다 이해한 것은 영 엉뚱하게 알고 계실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라도 우선 설명이라도 드린 겁니다 얘 움직이는 거 하고 손하고 뭐가 다릅니까 손이 움직이는 거지 움직임을 누가 창조했습니까 손이 창조했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주는 손이고 움직일 때를 움직임 나타남 색 이렇게 말하고 가만히 있을 때를 공 아버지 근본 생각나기 이전짜리 생각으로 나오기 이전에는 가만히 있을 때는 손이고 생각으로 나왔을 때는 생각이고 그 생각이 바로 뭡니까 공이죠 공이 나온 게 공이 나타난 게 색이죠 공은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나타났을 때 공이 나타난 거예요 일체현상에 모든 게 다 공이 나타난 거예요 공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공이 밥 먹고 있고 공이 잠자고 있고 공이 튀어나왔고 공이 병들었고 또 병이 그대로 공이고 색로병사가 그대로 공이고 일체에 일어난 마음이 그대로 공이죠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색이죠 색 움직이니까 근데 지금 손이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움직임만 봐요 움직임만 보고 이렇게 한 거는 오므렸다 이렇게 하는 거는 폈다 이것만 보기 때문에 손은 어디 있느냐 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손은 어디 있느냐 손이 어디 있기는 움직이고 있는 이게 바로 손이지 그죠 그러니까 일체에 나타난 현상이 그대로 공이 나타난 거예요 공이 공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움직일 때 지금 나타났을 때 움직일 때 변화가 있을 때는 그거를 구분을 해요 아 이거는 오므렸네 지금은 지금은 편네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가만히 있을 때는 항상 똑같이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있는지 없는지조차 느껴지지가 않아요 우리는 느낌에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느껴지지 않으면 없는 것 같고 없는 줄 알죠 없는 것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다시 또 자기를 찾아 나서죠 나가 어디 있는가 하고 나를 찾아봐라 하죠 저도 그렇게 숙제를 내줘 진짜 나를 찾아봐라 뭐가 난지 열심히 찾다고 보면 어? 움직임이 그대로? 이게 그대로 나였다 하는 게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깨달아져야 되죠 그래서 이 일체 모든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전부 그대로 부처의 나툼이다 부처가 이거잖아요 손이 이제 부처잖아요 나타난 것은 움직임이 근데 중생은 뭐냐 이 나타난 상태만 갖고 분별해서 거기에만 빠져있는 것 아 저건 오므린 거야 이거는 편 거야 여기에만 빠져있지 아 근데 손은 어디 갔어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중생이고 어디 갔긴 어디 갔어 움직이고 있는 이게 손이지 이게 깨달아진 거를 부처라고 하고 그런데 깨달았든 못 깨달았든 이 사실이 변하지는 않아요 어디 있지 손은 어디 있지 해도 손은 여기 있습니다 어디 도망간 적 없어요 여기 있는데 자기가 움직이는 분별에만 관심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움직임 말고 손은 어디 있어 이러는 거죠 오므림 오므림 말고 손은 어디 있어 펌 말고 손은 어디 있어 대체 손은 어디 있어 이러고 손을 잡거든 그래서 물에서 물 찬다 물고기가 물 속에서 물 찬는다 하는 말이 지가 물 속에 살고 있으면서 물이 어디 있지 하고 있는 것 같아 자기가 어디 있지 하는 작용 어디 있지 하는 작용 이게 이게 신의 작용이자 이게 부처의 작용이잖아요 어디 있지 이게 부처가 나타난 현상이 거지 나는 모르겠어 라는 작용 이게 부처가 나타난 거죠 신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 이거를 분별로서는 절대로 이해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게 딱 와닿아야지 깨우쳐져야지 이해로서는 그래도 좀 쉽죠 적어도 이해로서 따로 찾진 않겠죠 둘러놓고 이 움직임 이외에 다른 부처 다른 깨달음 다른 근원 이라는 게 있는 건 아니구나 그래 이 마이크가 그대로 깨달음이고 이 마우스가 그대로 깨달음이고 이거 이외에 부처 깨달음은 없구나 에서 머물면 안 돼요 음 그럼 그런 줄 알고 살면 되는 건가요 라고 하시는데 이쯤 오면 그런 줄 알고 살아봤자 마음의 괴로움이 해로움이 하나도 안 돼요 그거는 알미니까 알미라는 것은 분별이에요 둘 이상이 되었을 때 분별이 되죠 둘 이상이 되면 안정이 안 돼요 그래서 분별로서 둘 이상의 분별로서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이쪽과 저쪽 이것과 저것은 다르다 라는 인식이 우리 알미죠 분별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힘이 없고 그거는 힘이 없고 이건가 저건가 항상 흔들리기 때문에 흔들리면 힘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은 어떻게 아 죄송합니다 어떻게 됐을 때 흔들리지 않느냐 하나가 됐을 때 흔들리지 않죠 하나가 됐을 때 이 세 장이 온통 하나라면 어떻게 흔들릴 수가 있어요 둘이 되면 두 개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죠 흔들릴 수 있죠 그래서 오므림 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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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무한히 많은 것이 창조되어 나오죠 색은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 이렇게도 하고 그죠 이렇게 이렇게도 하고 무한히 많은 창조가 되어서 나오지만 손은 하나 아닙니까 한 손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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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지 끝도 없는 나타난 색이 전부 이 손이 나타난 거지 손은 아닌 게 없죠 그래서 깨달아야 된다 그런데 무엇을 깨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중생은 이렇게 하면 이것만 보고 이렇게 하면 이것만 보고 이렇게 하면 이것만 봐요 이것 말고 공은 어디있나 이것 말고 공은 어디있나 이것 말고 공 이것 말고 공은 어디있나 어떻게 해서 공이지 이게 어떻게 손이지 이러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것이 이것이 어떻게 손이냐 이것은 이것이 어떻게 손이냐 이것 말고 손 있지 않냐 손 하고 손 찾아다닌다 이것 말고 손 이 모양 말고 손 서양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면서요 이건 뺄까요 이것 말고 손 이것 말고 손 손 이것 말고 손을 찾고 있다고 깨달음을 찾는 분들은 그런데 또 불교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해로 받아들이는 분들은 또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아 그럼 이것이 그대로 이것이 그대로 이 마이크가 이것이 그대로 바로 공인 줄 알고 살면 되나요 라고 하는데 그래가지고는 마음의 괴로움이 해결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알고 사는 게 아니라 진실이 뭐냐 이 세상에 진실이 뭐냐 진짜가 뭐냐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거냐 세상에 관심이 없으면 두고 내가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거냐 도대체 내가 뭔지 난 몰라도 된다 잘 먹고 잘 사면 된다 하실지 모르겠지만 내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잘 먹고 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괴로운 겁니다 내가 뭔지 몰라서 뭐 골치 아프게 그렇게 내가 뭔지 그런 거 알아야 되냐 그냥 이렇게 살면 되지 이렇게 살면 괴롭습니다 그래서 안 괴로운 사람은 그렇게 살아도 무방합니다 나는 전혀 괴롭지 않다 어쩌겠습니까 그런데 조금이라도 마음이 괴로운 게 싫다 하는 분들은 자기 자기 또는 진실 같은 말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한 번은 드러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래 뭐 불교가 별 거 있어 이것을 열고 사는 삶 이게 그대로 이게 그대로 화음 세계고 이대로 법계 이대로 여유하고 뭐 이게 전부야 더 이상 찾을 것은 없어 라고 이해만 하고 사는 분들 제가 몇 분 봤습니다 그런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특히 불교를 잘못 이해한 분들 그렇게 산다고 해서 마음의 괴로움이 없느냐 똑같습니다 아무 괴로움이 해결해야 안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깨달아라라고 하지 이해해라 알아라고 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것도 설명입니다 설명 이렇게 아 하나구나 그래서 하나로라도 되어야 다른 거 찾지 않고 그러면 이제 뭐가 들어가냐 어떻게 이게 깨달음이지 이게 어떻게 부처지 이게 어떻게 신이지 이렇게 됐죠 이제 그 다음에는 아 이거 말고 이거 말고 괴로움 말고 내 마음 말고 내 몸 말고 다른 부처 다른 깨달음이 있을 거야 하다가 적어도 다른 거 찾진 않겠죠 이 몸이 이 마음이 이게 이대로 부처고 신이고 깨달음이고 이대로 완전하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러나 아니 그게 궁금하다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 마이크가 그대로 부처고 이게 그대로 이게 깨달음이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궁금하면 궁금한 상태에서 법문을 듣다가 보면 딱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궁금한 상태에서 궁금하지도 않은데 들어봐야 이 머리만 돌아갑니다 법시는 본래 느낌이 없어서 느낌이 없다는데 무슨 소리냐 이 손은 이 모든 게 나타난 게 이 손인데 손이 이런 모양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이런 모양만 중생들은 보고 있죠 근데 손 어딨냐 이러는데 손을 어떻게 찾겠습니까 모양만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했다 그럼 그건 주먹이지 그게 손이냐 주먹하고 손하고 이름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이름이 다르면 다른 건 줄 알거든요 금강경에서 이름 있는 모든 것을 새기라 한다 그랬죠 이름 있는 모든 것 그럼 우리는 뭐냐 주먹 손 이름이 다르면 두 개인 줄 안다고요 근데 손은 알죠 주먹이 그대로 손이 주먹을 진 걸 주먹이라고 한다 라고 알지만 이 마음세계는 보이질 않으니까 이렇게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가 그대로 중성이 중생이다 본성이 그대로 나타난 것이다 선과 악이 둘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색이 그대로 공이다 있는 게 그대로 없으면서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하면 복잡하게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있으면 있는 거 없으면 없는 거지 이러고 있는 거 뭐냐 그게 무슨 말이냐 주먹이면 주먹이고 손이면 손이지 어떻게 주먹이면서 손이지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색이면서 공이다 하면 그 도대체 무슨 말이냐 주먹과 손이 다른 건 줄 안다 왜? 이름이 다르니까 우리는 중생은 이름이 다르면 그것이 다른 건 줄 알아요 이름이 다르면 주먹 손 분명히 두 개죠 그러나 하나 아닙니까 주먹이라는 것은 손의 상태를 말한 거잖아요 색은 뭐 나타난 상태를 말한 거고 나타난 상태 그게 바로 공이 나타난 거다 말이에요 딱 이런 식이에요 딱 이런 식 그러니까 이거 이외에 따로 부처를 찾았다 그러면 그건 엉덩이한테서 찾는 거고 이제 해결해야 될 거 뭐만 남아있냐 근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서 부처냐 이것만 해결되면 됩니다 그거는 정말 궁금하면 법문을 듣다가 기우쳐질 수가 있습니다 정말 궁금하면 그럼 길을 다니면서 그러겠죠 저 하늘이 어떻게 이대로 깨달음이고 부처냐 저 구름이 어떻게 이대로 부처냐 내 이 괴로움 이게 어떻게 이대로 깨달음이고 이게 그대로 부처냐 뭐 무엇이든 간에 궁금하겠죠 저 악당이 어떻게 이대로 깨달음이고 이대로 부처냐 모든 게 다 참 이상하다 궁금하다 정말 이게 이대로 부처라면 묘하겠다 정말 궁금하다 호기심도 나잖아요 어떻게 된 건지 그게 진짜 궁금하면 법문을 듣다가 보면 법문 속에서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법문을 들으면서도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해서 이게 그대로 부처냐 어떻게 지금 일어나는 온갖 이 마음이 그대로 부처냐 도무지 모르겠다 저 법문은 계속 하긴 하는데 도무지 모르겠다 정말 궁금하다 이런 마음이 중요해요 정말 궁금하면 정말 궁금하면 툭 옵니다 뭐가 와 뭐가 오느냐 그분이 오는 게 아니고 그냥 툭 와닿는 게 있습니다 툭 툭 이렇게 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다고 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그런 겁니다 법시는 본래 느낌이 없다 느낌이 없다는 것은 손이 이 모양이다 그러면 주먹 이 그대로 손인데 따로 손의 느낌은 없잖아요 지금 주먹은 느낌이 있지만 손이라는 느낌을 따로 찾아낼 수는 없잖아요 주먹이 그대로 손이거든 주먹이라 손이라는 느낌을 따로 찾아낼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법시는 본래 느낌이 없어서라는 게 느낌이 없어서 주림도 없고 목마름도 없으며 추위와 더위도 없으며 질병도 없으며 은혜와 사랑도 없으며 이게 무슨 얘기냐 법시는 주먹 말고 법시는 그러니까 주먹 손 어디 있어 손 이렇게 했을 때 주먹 말고 손 어디 있어 이렇게 했을 때 주먹 말고 손 어디 있어 주먹 말고 손 어디 있어 라고 하는 게 주림도 없고 목마름도 없고 추위도 없고 더위도 없고 질병도 없고 은혜도 사랑도 없다 그러니까 이것도 주먹이 아니고 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 모양 이렇게 했을 때 이 모양에서 모양 이것이 바로 손인데 이것만 손은 아니잖아요 이것을 손이라 할 수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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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을 손이라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이것만 손이라 할 수는 없다 이것만 손이라 할 수는 없다 이것만 손이라 할 수는 없잖아요 다 손이잖아요 이게 다 손이잖아요 이렇게 하든 어떻게 하든 다 손이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주림도 법신이고 목마름도 법신이고 추위도 더위도 법신이고 질병도 법신 은혜와 사랑도 법신 권속도 법신 괴로움과 즐거움도 법신 좋고 나쁜 것도 법신 다 법신이기 때문에 이것을 법신이다 이것만 손이다 이것만 손이다 이것만 손이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법신이라고 한다면 다 법신이에요 이게 손이라고 다 손이잖아요 손톱도 손 이렇게 했을 때도 손 손 이렇게 했을 때도 손 다 이렇게 했을 때도 손 다 손이기 때문에 따로 이것만 손이야 이런 게 손이야 이런 게 손이야 라고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주림이 법신이다 복마름이 법신이다 추위가 법신이다 더위가 법신이다 은혜가 법신이다 사랑이 법신이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법신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법신 밖에 없기 때문에 좋고 나쁨도 없으며 길고 짧은도 없으며 강함과 약함도 없으니 본래 한 물건도 얻을 수 없다 한 물건도 얻을 수 없다 왜 얻을 수 없냐 이렇게 말하면 어렵죠 한 물건도 얻을 수 없다 하면 그죠 막연하죠 왜 한 물건 한 물건도 얻을 수 없냐 어느 하나를 손이라고 할 수 없다 어느 하나도 이것이 손이야 이렇게 했을 때가 손이야 라고 할 수가 없다 일체가 그냥 모두 다 전부 손이 나타난 건데 손이 이러고 있는 건데 어느 모양을 손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본래 한 물건도 얻을 수 없다 이 손 모양 빼고 따로 손을 찾아낼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본래 한 물건도 얻을 수 없다 일체 나타난 게 그대로 다 손이다 이 모양 빼고 주먹 말고 손 주먹 말고 손을 어디 가서 찾겠습니까 그래서 주먹 말고 손을 찾아낼 수 없다 그래서 본래 한 물건도 얻을 수 없다 자 이거는 제가 이런 식의 설명을 잘 안 하는데 그냥 곧바로 딱 벗어나게 곧바로 딱 벗어나는 게 선인데 그렇게만 얘기를 하니까 또 엉뚱한 소리들을 듣고 엉뚱한 개념들에 사로잡히는 것 같아서 한 번씩은 이런 설명도 드리겠습니다 생각이 날 때는 그러니까 적어도 적어도 우리가 나타난 느껴지는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이건 말고 마음이든 물질이든 이건 말고 다른 신 다른 법신 다른 부처를 찾지는 않겠죠 다른 깨달음 다른 본성 다른 참나 다 똑같은 말이죠 다른 그것을 찾지는 않겠죠 그럼 어떻게 이 희로애락의 감정이나 온갖 들끓는 생각이나 보이고 들리는 온갖 다양한 물질이나 이것이 어떻게 이대로 깨달음이고 이게 어떻게 이대로가 번뇌가 그대로 버리냐 이것만 해결이 되면 되지 않습니까 번뇌를 없애고 번뇌가 사라져야 버리가 오는 게 아니고 이 주먹이 사라져야 손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주먹이 손이다 깨닫고 보면 주먹이 손 주먹이 사라지면 손도 없잖아요 색이 사라지면 색이 없으면 공도 없어요 괴로움이 없으면 공도 없어요 괴로움이 없으면 본성도 없어 괴로움이 바로 본성이 나타난 거니까 이렇게 했을 때 주먹 이건 괴로움이고 손 이거는 본성이죠 그러니까 본성이 주먹으로 나타났다 본성이 괴로움으로 그러니까 손이 주먹으로 나타났죠 본성이 괴로움으로 나타난 거에요 괴로움이 본성이에요 그래서 번뇌 즉 버리라 하죠 번뇌가 그대로 버리다 그런데 번뇌는 번뇌야 괴로워 즉 이건 주먹이야 하고 있는 거죠 아 주먹이야 그거 말고 손 있잖아 손 어딨어 아 근데 주먹이 그대로 손이라고 어떻게 주먹이 손이지 주먹은 주먹이고 손은 손 이름이 다른데 어떻게 주먹이 손이지 라는 의문이 생겨야 되고 정말 궁금하다 정말 궁금하면 어느 날 이건 주먹이야 라는 관념이 법문을 듣다가 보면 궁금한 상태에서 법문을 계속 듣다가 보면 이건 주먹이야 라는 분별에 빠져 있는 그 분별이 좀 폭 떨어질 때가 있어요 자 이 분별이 그랬을 때 어 주먹이 보이는 거에요 이 손이 보이는 거에요 주먹이라는 분별된 모양 그 개념이 떨어지면서 손이 보이는 거에요 어 이 주먹이 손이었네 해결이 되는 거에요 쉽죠 이해는 재밌죠 이렇게 이해하면 재밌죠 이렇게 이해해도 괴로움이 사라지는데 아무 소용이 없고 약간의 소용은 있을지 몰라도 별로 근본적인 소용이 없습니다 블랙 한 물고도 얻을 수 없다 무엇이다 하는 것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이게 주먹이야 이게 손이야 이게 손이야 이게 손이야 이럴 수 없다 손이라고 한다면 일체가 다 손이고 없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없다 하나 일체 이게 그대로 하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설명도 정확한 설명이냐 아닙니다 정확한 설명은 불가능합니다 영 엉뚱한 데로 가서 찾지는 마시라고 그냥 어글자로 설명을 좀 한거지 아 그 그냥 이게 이 소리가 그냥 이 소리는 그러면 부처가 아니겠습니까 이 소리는 일체가 공이나 툼이죠 이게 소리도 색이죠 이 색은 다 공이 나오 공이 이게 공이에요 공이 내는 소리 아니 공이에요 이게 이게 소리가 즉 공이에요 주먹이 즉 손이듯이 이 소리가 그대로 공이에요 소리가 그대로 깨달음이고 음 그런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성이 한 번도 안 깨달아진 분은 음 한 번은 그 딱 깨우쳐져야 됩니다 그래야 법문을 이해로 하는게 아니라 이해로 듣는게 아니라 아 실제로 무슨 말인지 조금은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이해해 가지고는 마음의 괴로움이 사라지지 않고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해해 가지고는 알아듣는다 하는 것은 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알아듣는게 아니고 어 어 법문이 그대로 자기가 돼야 됩니다 자기 법문하고 자기가 둘이 아니게 돼야 됩니다 음 다음 보겠습니다 다만 이 몸이 있기 때문에 주림과 목마름 추위와 더위 괴질과 질병 등이 형상이 있게 되었으니 만약 스스로를 속이지 않겠다면 마음대로 행동하여 보라 어떻게 행동해도 즉 어떻게 나타났어도 이거는 공이죠 손이죠 어떤 모양을 뗐어도 이거는 손이죠 질병이든 뭐 사실 몸이라는 것도 분별인데 몸이든 마음이든 일체가 이게 나타난 거 아닙니까 손이 나타난 거죠 일체가 그대로 공이 나타난 겁니다 사실 물질이다 마음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이 나누는 개념이죠 감각에 보이고 소리도 들리고 만져지기도 하고 이런 감각에 해당되는 것은 물질이라 하고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뭐 만져지지도 않는데 맛도 느낄 수 없고 그런데 마음에 느껴진다 이런 것을 마음이라고 이 느껴지는 그런데도 느껴지는 거 이것을 마음이라 하고 음 보이고 들리고 이렇게 만져지고 맛도 느껴지고 하는 이것을 물질이라 하자 하고 우리가 나눠놨지 우리가 개념 그 물질 정신이란 거 우리가 나눠놨잖아요 갓난 애기 조그마한 아무것도 모르는 애기가 물질이다 정신이다 마음이다 마음이다 물질이다 그런 구분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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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별로 나눠놓고는 물질과 마음은 절대로 근원이 같을 수가 없어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병이다 몸이 있기 때문에 라는 것도 몸도 분별인데 분별로서 그죠 이렇게 만져지고 보이고 들리고 하는 것을 몸이라고 하죠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소리도 나고 만져지기도 하고 보이기도 하고 이러는 것을 몸이라 하잖아요 물질이라 하잖아요 몸이 있기 때문에 주림과 목마름 더위 당연히 이거는 이치적으로 그 당연히 있는 현상이죠 그 배고픔과 주림 질병 이런 것은 원래 당연히 있는 겁니다 자연현상인 거예요 자연현상 뭐 아프고 뭐 이런게 괴로운게 아니고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연현상인 거예요 나무가 만약에 생각이 있다면 걱정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나무도 병이 들기도 하고 가을 되면 낙엽도 떨어지고 어이고 내 자식들이 또 떨어지는구나 가을마다 슬퍼하고 봄에 또 태어나면 좋아하고 또 다른 나무가 자기보다 커가지고 햇빛 가리면 또 미워하고 얼마나 심사가 복잡하겠습니까 근데 그건 그냥 자연현상이잖아 야 너 자연현상이야 네가 괴로워할 필요가 없어 그건 당장에 일어난 자연현상이야 하늘은 또 괴로움이 없겠습니까 어떤 구름은 자기한테 떠있으면 싫고 어떤 구름은 좋고 그럼 또 괴롭겠죠 어떨 때는 뭐 하늘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늘도 변화가 있겠죠 그럼 그 변화에 따라서 하늘이 괴롭다 좋았다 하면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이 책상이 책상이 아상 나라는 생각 나라는 착각이 빠져있다 그러면은 얘 또 건드리면 왜 날 건드려 네가 날 건드릴 수 있는 권리가 있어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가 부서지면 괴로워하고 내가 죽었다 하고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이 애들은 가만히 있고 우리만 시끄러우니까 그나마 다행이지 그 그 에 그런데 우리도 이게 착각이다 인간은 막물의 영장이 아니라 인간은 분별에 빠져가지고 괴로움의 영장입니다 괴로움 인간만큼 괴로운 게 따로 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괴로워도 괴로움이 전부가 아니라 실상을 깨달을 수 있죠 우리는 실상을 깨달아서 일체의 괴로움이 그대로 괴로움 아니라는 사실이 증명이 되니까 그게 좋은 거죠 그 병 주고 약 주고 우리 병에 들었다가 또 약을 먹고 깨어날 수 있고 그렇죠 이 병 병이라는 것도 형상이 형상이라는 것도 마음의 분별이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형상이라는 것도 마음의 분별로 인해서 형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일체가 유심조다 일체가 그대로 마음이 만든 거다 물질도 마음이 만든 거다 라는 얘기죠 형상이 있게 되었으니 만약 스스로를 속이지 않겠다면 마음대로 행동을 해보라 사실은 이런 말 하기 조심스럽지만 어떤 행동을 해도 우리는 문제가 없습니다 죄도 없습니다 아무런 그 우리 고정관념에 이건 죄야 선이야 악이야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죠 도울어서 같이 잘 살려고 만들어 놓은 거지 원래 선이다 악이다 누가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근본에 있어서 이 주먹에 있어서는 이 모양이나 이 모양이나 이 손이라는 사원에서는 똑같죠 이것도 손이고 이것도 손이고 똑같습니다 근데 얘들이 이제 살려고 하니까 서로 뭐 죽이고 이렇게 하니까 뭐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 야 우리 뭐 이런 행동은 하지 말고 뭐 이런 행동을 하자 이렇게 서로 약속해 놓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선이고 이건 악이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다 근데 그러면 이거는 손 손이고 이건 손 아니냐 똑같은 손 아닙니까 똑같은 손이에요 선도 악도 똑같은 손이야 그런데 우리가 서로 만들어놓은 거야 그런데 우리가 서로 만들어놓은 거야 규칙을 똑같은 손 똑같은 손 똑같은 손 그래서 이게 실상을 깨달아 아 그 어떤 것도 전부 똑같은 한 손이 나타난 거구나 이 실상을 깨달았을 때는 죄다 그런 거 없죠 일체에서 벗어납니다 모든 고조관념에서 그러면서 이제 살 때는 법을 어기고 남에게 잘못을 하고 하면 나한테도 그게 돌아오잖아요 그럼 귀찮잖아요 또 그거 벌받아야 되고 교통법규 어기면 또 돈 내야 되고 뭐 도둑질하면 또 감옥 가야 되고 좀 불편하고 귀찮잖아요 그리고 사람들도 막 무시하고 그러니 굳이 그런 행동 하지 말고 살자 그리고 남 좀 위해주고 살자 어차피 나니까 뭐 그러고 사는 거지 꼭 그러고 살아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이거는 죄를 받아서 지옥 간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럼 지옥은 지옥 지옥이 없다고 또 지옥이 없다고 했다고 하는 게 되는데 지옥은 있습니다 지옥은 어디 있느냐 자기가 그렇게 하고 난 마음이 불편해요 불편하게 돼 있어요 뭐 요즘 뭐 사이코패스에 해당되는 분들은 그래도 안 불편하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자기 속에서는 자기도 모르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 나는 그 어떤 짓을 해도 정말 마음이 열반의 상태야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하하하하 근데 정말 자기가 진실로 이 진실을 깨달아서 공부가 그야말로 깊어져서 공부를 위해서 모험을 해 보는 분들도 있죠 예 선악을 내가 얼마나 떠나 있느냐 라는 테스트를 해 보기 위해서 뭐 그거는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다고 해서 누가 인과응보가 안 돌아오느냐 인과응보는 당연히 돌아옵니다 내가 내가 선악을 얼마나 떠났는지 공부를 해 보고 싶어서 누구한테 가서 이유 없이 한 대 때렸다 그러면 나는 테스트 하려고 했지만 그쪽에서는 나를 한 대 때리겠죠 그런 결과는 당연히 옵니다 당연히 오는데 뭐 테스트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인과응보는 있습니다 근데 인과응보가 세계 차원에서는 있으나 정말 마음이 벗어났다면 받은 바가 없겠죠 그게 왜 이렇게 경허스님이 아이들한테 돈 줄 테니까 나를 좀 때려봐라 그랬죠 그래서 애들이 때렸는데 본인은 혼자 너희들이 아무리 때려도 나는 맞은 바가 없다 나는 맞지 않았다 이렇게 했다 라는 뭐 그 이야기를 책에서 봤는데 그런 것처럼 아무리 어떻게 했어도 아무리 무엇을 받았어도 내가 아무리 무엇을 했어도 나다라는 것에서 정말 벗어났다면 받은 것도 없고 했어도 준 것도 없죠 그런데 유의법의 세계에서는 결과가 오죠 도둑질을 했으면 감옥에 가야 되고 그건 당연히 옵니다 그러나 마음이 정말 벗어났다면 감옥에 가도 감옥이 아니겠죠 이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참 헷갈리시는데 이거는 절대로 헷갈리면 안 됩니다 스님 둘이 아니면 밥 안 먹어도 뭐 뭐 배가 고프지 않냐 그의 둘이 아니다 는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밥을 그러니까 배고픔과 배부름이 색의 차원에서는 다른 일이지만 공의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이 색의 차원에서는 다르지만 손이라는 측면에서는 같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모양의 세계에서는 인과응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이걸 제가 비난을 받고 그런데 이것 자체를 그냥 손에 불과해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그렇게 그런 관념이 있기 때문에 비난을 받죠 그러면 도인이 이렇게 하면 비난을 안 받느냐 봤습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했다가 비난 받으면 또 귀찮으니까 굳이 이렇게 안 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하고 그런데 이것과 이것이 손이면 같잖아요 그래서 마음은 자기가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마음에 매임이 없다 그러나 세계 세계에서는 이렇게 하면 비난 받고 이렇게 하면 좋아한다 그런 인과응보는 있다 이런 내용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만약 생사 가운데서 자유로움을 얻어서 자유롭다는 건 뭡니까 이렇게 생이고 이게 만약에 사라고 할 때에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손임이 자기가 확인하다면 자유롭죠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 이렇게 해도 상관없죠 그러니까 생이든 사든 자유롭다 온갖 법을 굴리어 성인들의 신통과 같이 자유로워 걸림이 없으면 성인들의 신통이 별다른 게 아니라 그 어떤 손가락 그 어떤 손가락 모양도 그게 이대로 손이다 그죠? 그럴 때에 자유로워요 자유롭죠? 어떻게 하든 어떻게 하든 그대로 손이니까 어떻게 해도 마음에 걸림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하면은 하 생 하 생은 좋아 이건 사다 칩시다 사 이건 너무 무서워 싫어 분별에 매이게 되죠 근데 성인은 딴 게 아니라 어떻게 하더라도 어떤 모양새도 손이라는 사실에 확연하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다 마음에 그게 자유로운 거죠 자유로워 걸림이 없으면 편안치 않은 곳이 없을 것이다 편안치 않은 곳이 없죠?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다 편안한데 다 손이니까 마음의 의심이 있으면 결정코 온갖 경계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 마음의 의심이 있으면 이라는 게 생 이게 사라고 칩시다 정말 생과 사가 같을까? 이렇게 의심이 불안하죠 그럼 불안합니다 그럼 온갖 경계를 통과하지 못한다 그죠? 어떤 마음이 일어나면 괴롭고 어떨 때는 편안하고 계속 편안함을 추구하게 되죠 이거는 싫고 이거는 좋고 이걸 추구하게 된다 마음의 의심이 있으면 온갖 경계를 통과 그 어떤 것도 손임에 확연하면 이게 온갖 경계를 통과하는 거죠 그 어떤 경계 이 모양새를 경계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나타난 거 구분할 수 있는 거 경계라고 하죠 경계선이 있는 거 어떻게 하더라도 손임에 확실하다면 손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안다면 이라고 하면 또 알매떨어질까 싶어서 손임에 확실하다면 그러면 그러면 온갖 경계를 통과하죠 어떻게 해도 마음은 끄떡 안 하죠 그래 봤자 손인 줄 확실하니까 조작 없음이 가장 좋은 일이니 조작이라는 거는 이건 싫어 이건 싫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을까 우리는 이걸 자꾸 이걸로 바꾸고 싶어 하죠 신통력이 있으면 죽은 사람도 살려낸다 죽은 사람을 살려내봤자 똑같은 손입니다 똑같은 손이라는 사실에 확인해지지 않으면 죽음은 항상 두렵습니다 그래서 자꾸 살려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집착하공은 두께롭죠 그래서 이것을 이것으로 바꾸는 공부가 아니라 절대로 우리 공부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거의 그런 말씀하시는 분 없는데 한 분 예전에 전에 연락 온 분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그 이 공부를 하면 너 돈이 잘 벌어질 줄 알았다 거의 우리 쪽으로 연락이 안 하는데 저는 이 공부하면 돈이 생기는 줄 알았어요 시크릿처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시크릿처럼 시크릿에서 마음에 이미 가졌다고 연상을 하면 그것이 생긴다 뭐 이런 말이 있다고 하던데 그런 거 전혀 다릅니다 이 공부해도 하늘에서 돈 10원도 안 떨어집니다 뭐 병이 낫느냐 안 낫습니다 괴로운 무슨 문제가 해결되느냐 안 됩니다 아들이 학교 대학 합격을 하느냐 못합니다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공부를 왜 합니까 그러게요 그럼 거기에 묘미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공부를 왜 할까 저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정신이 이상해서 저런 공부를 할까 아무것도 경계 변화가 좋아지는 게 없다는데 왜 할까 한 번쯤 제정신이 아닌 걸로 보인다 하더라도 한 번쯤 호기심을 가질 수 있잖아요 왜 할까 그러면서 사람들은 아무것도 얻어지는 게 없고 합격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건강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 왜 할까 오히려 그게 더 궁금하지 않아요 왜 할까 그것보다 더 좋은 게 뭐가 있으니까 할 거 아니에요 장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럼 그것보다 더 좋은 게 뭐가 있나 몸이 몸에 병 안 생기고 돈 생기고 돈 생기고 취직도 되고 뭐 내 마음대로 다 되고 어쨌든 내가 그 공부를 하면 가족이 바뀝니까 가족도 안 바뀝니다 그럼 왜 할까 그게 더 매력이죠 왜 할까 그것보다 더 좋은 게 뭘까 그것보다 더 좋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지 석가모니 부처님은 대자 대비하셔서 그냥 아무것도 안 얻어지는 공부를 하신 게 아니고 가장 큰 것을 얻기 위해서 나머지 것들은 다 버린 거죠 가장 큰 거 그래서 제일 욕심이 많은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뭐가 그것보다 더 좋을까 그러면 죽어서 하늘나라 가나요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게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하는 말도 있는데 죽어서 하늘나라 가려고 이승에 죽어라 고생하고 아무것도 얻어지지 않는 이 운부를 할까요 전혀 그런 게 아니고 죽어서 하늘나라는 살아서 하늘나라면 죽어서도 하늘나라고 똑같습니다 죽는다는 게 몸 기준인데 여러분들이 밤에 잘 때 꿈꿀 때 낮에 마음이 편안하면 밤에도 꿈이 편안하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런 설명들이 자꾸 나오는지 저도 모르겠는데 그냥 생각이 안 나면 저도 말씀을 못 드리는데 오늘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이런 것에 이런 것도 좀 필요하구나 아니면 영어 엉뚱한 생각들을 겸해서 이 공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겸해서 겸할 수가 없는 거거든 겸해서 하기 때문에 이 공부가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진도가 안 나간다 하면 또 진도가 덜 나가는 거예요 더 잘 나갈 수가 있는데 특히 그 부분 그런 부분 있죠 기 에너지 귀신 저래서는 귀신이라 하지 않고 영가라 합니다 영가 좀 듣기 그렇잖아요 귀신은 그러니까 에너지 기 영가 또 뭐가 있습니까 부처님의 가피력 뭐 이런 단어들 있죠 우리가 알 수 없는 단어 이렇게 증거를 찾아낼 수 없는 단어들 이런 것들로 접근을 하면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여러분들이 꼼장을 못합니다 성 공부하는 분들도 힘이 없어서 기라는 것도 새기고 에너지도 새기고 영가도 새기고 뭐 부처님의 가피 그것도 새깁니다 일체의 색은 공이다 부처님의 가피 영가 에너지 기 전부 이 손이 나타난 겁니다 손 그래서 이 손이 깨달아져야지 이 아 이 일체가 무엇이라 해도 전부 이게 손이 나타난 거구나 하는게 깨달아지면 그 어떤 단어가 나타나더라도 거기에 휘둘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에너지도 마음에 따라지다 기도 마음에 따라지다 라고 어느 스님이 말씀하셨어요 따라지라는게 뭐냐 이 그 이 손의 어떤 모양이다 기 에너지 이런 것도 그래서 기 에너지 쪽으로 훨씬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죠 이 이 이 공부보다 음 음 근데 아무리 기가 막히게 기가 막히게 기가 막히게 기가 막히게 뭐 기와 에너지 에 뭐 뭐 그런 그런게 거기서 대가가 된다 해도 그 사람은 안 죽습니까 죽고 나면 팔짱 소용없지 않습니까 뭐 기 에너지에 대가가 죽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죽든 뭐가 다릅니까 시체에 썩 썩어서 요즘 썩지도 않죠 다 태워버리죠 똑같은데 아 그럼 그런 사람들은 죽어서 자기가 갈 미래에 갈 사후에 예언도 하고 뭐 죽을 때도 뭐 앉아서 죽고 서서 죽고 뭐 그러지도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 괜히 그렇게 앉아서 죽고 서서 죽고 해서 사람들이 헷갈리게끔 아 저렇게 해야 되나 보다 뭔가 특이하게 되는 것이 공부인가 보다 하고 오해하게끔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앉아서 죽고 서서 죽는 거 별로 좋은 일이라고 안 봅니다 그냥 남들하고 똑같이 석가모니 부처님은 누워서 돌아가셨잖아요 왜 그분은 앉아서 이러고 안 돌아가셨을까요 네 이게 그 그야말로 아 어떻게 해서 죽든 똑같고 그 뭐 어떤 신통력을 쓰든 똑같고 이 그 어떤 것도 전부 이것의 모양새다 그러니까 법문은 그렇게 해놓고 자기는 앉아서 이러고 죽는다 그럼 사람들은 또 헷갈려 아 그래도 뭔가 이렇게 특이한 걸 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특이한 게 도인가 보다 특이한 능력이 생겨야 되나 보다 이 공부는 능력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능력하고 특이한 능력하고 특이한 능력이 생기는 거를 기가 막히게 좋아하죠 아주 좋아하죠 근데 마음의 자유는 어떤 능력하고는 무관합니다 이 일체의 능력이 있는 게 이거고 능력이 없는 게 이거라 치면 능력이 있든 능력이 없든 이게 그냥 그대로 손이구나 한 손이구나 이렇게 되어야 자유가 옵니다 해탈이게 해탈이게 여기와 이거다 이거다에 매이지 않는다 그래서 해탈이 옵니다 그래야지 그 어떤 것으로 어떤 모양새가 나타나도 어떤 게 느껴져도 거기서 자유로울 수가 있지 이 모양새는 생노병사 통틀어서 크게 말하면 생노병사 아닙니까 생노병사으로부터 일체의 인생으로부터 일체의 세상으로부터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마음이 나타나더라도 이걸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지 그게 벗어난 삶이지 어떤 한 능력이 나타났다 그럼 이게 능력이라 칩시다 그래봤자 이게 손이라는 걸 모르면 괴로움에서 못 벗어납니다 하늘을 구름을 타고 다녀도 구름을 타고 다니는 행동이 이거라 칩시다 이것도 이것이 바로 그대로 손이라는 사실에 통하지 않으면 괴로움입니다 왜 괴로움이냐 구름 타고 다니면 좋지 구름 타고 다니면 지금 구름 안 타고 다닐 땐 구름 타고 다니는 제조가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 구름을 타보세요 또 괴롭습니다 아 이 구름은 마음에 들어 초구름은 마음에 안 들어 아우 난 또 구름 말고 좀 딴 거 타고 다닐 순 없을까 그 이 구름은 또 타다 보면 또 비로 또 내려가 버려요 아 정말 꼭 이거 그럼 또 딴 구름 찾아야 되네 아무튼 이 분별에 사로잡혀 있으면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구름 아니라 뭐를 타고 다니어도 온 우주가 내 손안에 다 들어도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나타났어도 그대로 이것이 전부 그냥 손이었구나 이게 확실해져야 우리의 온통 괴로움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마음이 의심이 있으면 결정고 온갖 경계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 조작 없음이 가장 좋은 일이니 뭐 불편한 마음을 편안한 마음으로 불편한 마음을 편안한 마음으로 바꾸려고 한다는 것은 이거는 손이 아니고 이것만 손인 줄 알기 때문에 그러죠 근데 이게 딱 통하면 어떻게 되냐 이것도 손이고 이것도 손이고 손의 다른 모양새네 그럼 마음이 자유가 옵니다 마음이 아무리 괴로워도 편안한 마음으로 바꾸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고 그럼 계속 괴로우냐 안 괴롭습니다 왜 안 괴로우냐 괴로움이 그대로 손이고 편안한 마음도 그대로 손인데 무엇이 더 좋겠습니까 취사분별하는 마음이 없죠 그럼 이상하게 괴로움은 발을 못 붙입니다 결과가 그래서 조작 없음이 가장 좋은 일이니 조작하면 생사의 윤회함을 벗어나지 못한다 왜요 조작한다는 것은 이건 생이고 이건 사라고 합시다 그러면 생은 좋고 사는 싫어 하는 마음이면 생사 윤회를 마음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생도 사도 그대로 손이에요 그러면 태어났던 죽었던 이 몸이 말입니다 태어났던 죽었던 자기는 똑같아 이 손에는 변함이 없어 이것이 생사 윤회에서 벗어난 겁니다 태어나도 태어난 게 또 아니고 죽어도 죽은 것도 아니고 똑같은 손이니까 그것을 생사 윤회에서 벗어난 거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만약 성품을 보면 전타라라도 부처를 이룰 수 없을 것이다 전타라라도 부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성품을 보면 자기를 발견하게 되면 실상을 실상의 눈을 뜨게 되면 다 똑같은 말입니다 전타라라도 이게 인도에서 가장 하천한 계급을 전타라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기 백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어떤 사람도 부처를 이룬다 이거죠 성품만 보면 그래서 견성 저번 주에도 나왔죠 이 혈맥론에 견성을 중요시하는 말 육조해능대사도 견성을 말할 뿐이라고 했죠 또 나오네요 만약 성품을 보면 성품만 보면 된다 이 말이죠 성품만 보면 견성인이가 성품을 본다라고 해석을 해놨는데 견이라고 하는 것은 만난다 경험한다라는 뜻이 있다고 했죠 해본다 먹어본다 가본다 만나본다 할 때 본다 본다 본다를 붙이잖아요 우리나라 말에도 그건 경험해본다는 뜻 아닙니까 견성 성품을 경험한다 경험한다는 뭐예요 직접 내가 먹어본다 음식으로 말하자면 직접 내가 경험하고 보면은 내가 어떤 경험을 한 게 아니라 아 성품이 그대로 나였네 성품은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뭐 부처다 불성이다 생각이 있던 자리 볼례면목이다 참나다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죠 그것이 그대로 이거였네 네 불성이 그대로 이 나였네가 아니라 이 성품이 그대로 이 나였네가 아니라 내가 성품이네 이 몸만 나인 줄 알고 이 느껴지는 마음만 나인 줄 알았는데 그냥 이 자체가 그대로 성품이네 온 세상 이 자체가 그대로 성품이네 내 성품이네 이 그래서 이 세상 그대로 자체가 나이네 뭐 경험을 하고 보면은 그것이 예 확실하게 그렇다는 게 증명이 되죠 아 설명을 좀 많이 했습니다 헷갈리는 부분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가 필요하냐 이게 법입니다 법문하다가 목마르면 마시는 거 뭐 여러분들이 목마르면 마시는 거 똑같죠 그게 법입니다 그거 말고 없습니다 없습니다 목마르면 마시는 게 만약에 이 행동이라 칩시다 그럼 이게 손 아닙니까 법문을 선하는 것을 이 행동이라 칩시다 그럼 이거는 손이고 이건 손이 아닐까요 법문을 선하는 거나 뭐 물을 마시는 거나 똑같은 손 아닙니까 모양만 다르지 그쵸 예 예 아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들 말씀하실 분들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를 좀 살피다가 다른 분들 무슨 얘기하는지 한참 듣다가 듣다가 보면 또 하실 말들이 생각이 나기도 하죠 한마디도 안 하신 분들은 또 좀 계시는데 이렇게 손을 들고 계시면 여러분들도 누가 손 들은 지 다 보입니까 보이세요 안 보이십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안 보입니까 그럼 저한테만 보이는 겁니까 지금 몇 분 손 드셨는데요 제가 그동안 잘 안 들었던 분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항상 양해 부탁드립니다 해금 보부님 해금 보부님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정성 보부님 지상 보부님 정현보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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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자꾸 꼴찌로 이해해 주실 걸로 생각합니다 해금 보부님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소리가 안 들리네요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소리 들리십니까 들리세요 아 이게 또 아까 설정 해놨는데 왜 바뀌었지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네 너무 괴로워서 괴로운데 아까 스님 말씀 중에 괴로운 마음을 좋은 마음으로 바꾸는 게 아니고 괴로움과 좋은 게 같은 손이라고 하셨잖아요 저도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이해하면 또 안 된다고 하셔서 선정반입니까 지혜반입니까 지금 선정반입니다 두 번째 들어왔어요 네 물론 이해를 해도 조금은 안 한 것보다는 낫겠죠 심적으로 약간의 그런데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어째서 그게 다른 일이 아닐까 일어난 일이 오늘 아침에 어느 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지금 가족분으로 인해서 가족분이 굉장히 어머니가 굉장히 많이 편찮으시고 병원에 간 병명도 없는데 손대는 뭐 어떻게 하는데 중에서 손대는 뭐 어디인 거예요 제가 방금 소음 때문에 전체 음속을 했으니까 해근법원님 다시 음속을 해제하고 말씀하시면 되겠고요 그 어머니가 편찮으신 걸 보니 도저히 마음이 눈에 보이는 상황이 마음이 그냥 너무나 힘들다 그런데 그 본문을 계속 듣고 있는데 그런 어느 동영상을 어제 올린 동영상이 그런 동영상이었다 하는데 어느 부부님이 자기처럼 뭔가 힘든 얘기를 하는데 스님은 아무 일 없는 것 같아 보이더라 아무 일 없다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라 정말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 스님 가만히 보니까 그냥 하는 말이 아닌 것 같더라 그래서 그 본문을 보면서 자기도 마음의 일이 좀 없어졌다 정말 있는 일이 있는 일이 아닌 걸로 느껴졌다 뭐 그런 말이죠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내 마음에 일어났을 때 괴로움이 느껴지지 그 일이 있다고 마음이 괴롭지는 않거든요 그 일이 있는 줄 모를 땐 우리는 괴롭지 않잖아요 네 네 근데 알고 나면 괴롭죠 네 그 일로 인해서 괴로운 거라면 모를 때도 괴로워야 돼요 그 일은 있으니까 네 근데 왜 우리는 알았을 때 괴로울까요?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그 해석이 나를 괴롭히죠 네 저놈이 나를 배신해 라는 생각으로 인해 괴로운 거예요 네네 맞아요 네 엄밀하게 맞습니다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정확하게 진짜 그 행동으로 인해서 내가 괴로운 거냐 내가 여기 일어난 생각 때문에 괴로운 거냐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네 생각 때문에 괴로웠던 걸 괴로웠네요 그쵸 네 어차피 있는 일인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그것을 뭔가 좋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실제로 해결하는 건 좋아요 해결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네 일을 해결하지 말고 전부 생각이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내가 해결할까 하고 하십시오 할 수 있는 안 하는데 마음이 괴로울지는 말아야 되지 않냐 마음이 마음은 왜 그렇냐 마음은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해석했느냐로 인해서 괴로운 거지 일로 인해서 괴로운 건 아니다 과학적으로 사실적으로 엄밀하게 봤을 때 어떤 일도 우리 마음을 괴롭힐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마음은 어떤 그거를 해석했을 때 그 생각으로 인해서 괴롭게 돼 있지 어떤 일어난 일이 이 마음을 괴롭힐 수 있는 구조로 안 되어 있어요 그렇게 생겨먹질 않았어 그래서 세상이 어떤 일도 내 마음을 괴롭힐다는 건 불가능해요 네 그렇죠 불가능하죠 네 생각으로 인해 괴롭죠 그죠 네 그 생각이 스님 말씀 들으니까 진짜 제 해석이 너무 너무 크게 또 제가 생각했던 패턴으로 항상 되게 제가 상처 되게 그 패턴으로 너무 강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생각이 없다면 어떨까 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냥 종이에 뭐라고 써있는 기분이에요 뭐 오늘 오늘 휴업 그냥 써있는 그냥 그런 기분 그 게시판을 읽는 그런 기분이 금방 되네요 게시판을 읽는 네 표현되서 잘 하시네요 오늘 휴업합니다 이런 무슨 그런 게시판을 읽는 기분이 들어서 오늘 휴업합니다 너무 가벼워졌어요 아 그랬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거 봐요 배신했다는 그 행위가 달라진 건 아니잖아 네 근데 여기가 달라지니까 가벼워져 버렸지 여기 여기가 달라진 네 너무 너무 이제 있었던 일은 맞는데 음 그냥 저도 그걸 본 건 맞는데 음 내가 어 그래 그랬지 라고 그냥 딱 생각되어 버렸어요 그냥 놔져 버렸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 그러고 할 수 있는 걸 하면 돼요 어차피 배신 당한 거 뭐 어쩌겠습니까 그죠 네 지금부터 그럼 난 어떻게 하고 살지 해결을 하는 것만 남았잖아요 그게 만약에 돈 문제라면 지금부터 돈을 준비하든지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아니요 그냥 인간관계 문제라면은 그럼 내가 앞으로는 어떻게 하지 그럼 이제 해결할 것만 남아있어요 우리는 항상 물이 엎질러졌을 때는 음 그러면 못 주워 담아 그냥 어떻게 하냐 닦든지 뭐 해결할 것만 남아있는데 괴로워하잖아요 마음을 그죠 네 이 생각으로 네 네 맞아요 그거예요 어차피 엎질러진 거 괴로워하면 뭐가 조금 다시 어 너무 괴로워하네 안되겠다 하고 물이 조금 컵에 담겨 줍니까 안되잖아요 어차피 엎질러진 거잖아 그죠 그래서 아 네네네 해결할 방법밖에 없어요 네 그렇다는 걸 알면 마음의 괴로움이 없죠 네 이상하게 또 또 마음이 안 괴로우면 마음이 편안하면 네 일은 그때부터 수습은 또 더 잘 돼 희한해 아 당연하죠 그런 결과가 따라와 버려 왜 마음이 편안하니까 원래 있는 지혜가 나오고 이게 돌아가 돌아가 네 근데 마음이 거기에 묶여 있으면은 돌아가질 않고 썩어 돌아가질 않아 네 그래서 이 공부를 하면 경계가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경계가 바뀌는 게 따라와 버려요 결과적으로는 이런 경계를 바꾸기 위해서 공부하는 건 아니에요 네네 네네 그래서 좋은 결과는 저절로 와요 저절로 저절로 그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순수하게 그대로 받아들여 버리니까 금방 이렇게 괴로운 마음이 쓱 해결이 되잖아요 금방 순수하게 그대로 법을 그대로 딱 받아들이면 두 마디가 필요 없어요 그냥 한 마디면은 끝나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헉 헉 그러면서 그래가면서 그런 이런 사실을 직접 경험해 가면서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아 진짜 세기공이구나 진짜 벌어진 일로 인해서 괴로운 게 아니구나 이게 전부 마음이구나 해석이구나 이게 전부 마음이구나 도대체 이게 딱 느끼고 보니 방금도 분명히 세기였는데 뭔가 괴로움이 존재했는데 탁 사라져 버리는 걸 경험을 했잖아요 네 아 그럼 이거 모든 게 이런 식이겠네 네 그렇죠 모든 게 이런 식이겠죠 네 그 생각 들었어요 그 마음 들었어요 그렇죠 모든 게 다 이런 식이에요 그런 것 같으면 이게 도대체 다 뭔가 내가 그동안 평생 괴롭다고 살아온 게 이런 일이 있다 하고 살아온 게 전부 내 마음이 있었구나 전부 내 생각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이런 일이 있어 저런 일이 있어 뭐 어느 분은 나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내가 이렇게 평생 어렵게 살았어요 어느 분은 응? 결혼을 해서 배우자가 이렇게 괴롭혀서 어렵게 살았어요 나한테는 이런 일 저런 일 나쁜 일이라는 나쁜 일은 다 닥쳤어요 정말 죽을 지경이었어요 이렇게 네 매정한지 모르지만 이 법은 매정한 겁니다 정확한 겁니다 정확한 겁니다 정확한 정확한 사실이 중요하지 정으로는 이 괴로움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 괴로움이 해결되려면 매정해야 돼요 정확한 사실이 들어와야 돼요 즉 법이 들어와야 된다 일체가 전부 내 해석이었구나 세상은 세상이 이렇게 생겼어 나는 이렇게 살았어 저 사람은 이렇게 했어 나한테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그게 전부 나의 해석이었구나 일체가 다 그래서 내 생각 속에서 내가 괴롭다 하고 살았구나 이 세상은 정말 그렇게 동생을 사랑한 것 같아 이 세상은 괴로운 것도 아니고 즐거운 것도 아니야 아무 그런 게 없는데 아무 그런 게 없는데 텔레비전에서 아무리 슬픈 영화가 나와도 텔레비전이 슬프나 그것을 보는 사람이 해석을 해서 슬프다 하는 거지 텔레비전 그건 슬프지 않아요 걔는 그냥 빛이 빛이 이 빛이 비쳤다가 저 빛이 비쳤다가 저 빛이 비쳤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해석해서 저게 사람이야 저게 세상이야 아이고 슬퍼 저 놈이 이랬네 저랬네 누가 해석하고 있는 거지 텔레비전은 뭐 그냥 빛만 비추고 있어 그것처럼 이 세상도 그냥 빛만 비추고 있어 이 일 나타났다가 저 일 나타났다가 그러는데 우리 해석이 이런 거야 저런 거야 이 사람이야 이게 사람이야 뭐 어째 이게 세상이야 좋은 일이야 나쁜 일이야 생로병사가 있어 없어 저 이 분별 해석 속에 들어앉아서 괴로운 거지 네 그쵸? 네 그 일만 하고 산 거 같은 느낌이야 그 일만 하고 네 그래서 제가 아무런 꿈도 의지도 없이 항상 무기력하게 살았는데 이게 온통 스님 말씀 들었고 보니까 지나온 일들이나 제 일에 대해서 그냥 온통 분별하고 두렵고 그걸 두렵지 않기 위해서 그냥 이 품 이렇게 보고 저렇게 이 판단하게 저렇게 판단해 보고 상처받지 않으려고 상처받지 않으려고 그 생각만 계속 하면서 살았 살았 근데 스님 말씀 들으니까 그냥 드라마도 아니고 그냥 빛이 나오는 것뿐이라고 생각하니까 제 과거의 일도 아무 일도 아니었구나 그냥 일어나는 일 뿐이었지 그냥 일어나는 일 뿐이었지 제가 제가 생각한 것 같은 그런 일이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이였 그렇죠 다 네 다 그냥 생각의 해석 속이었죠 네 네 그래서 원래 다 고요해요 아무 일도 없어요 네 그래서 마음에 아무 일이 없으면 마음에 일 없는 것이 부처다 이렇게 말하거든 마음에 일 없는 것이 부처다 마음에 아무 일이 없으면 세상에 어떤 일이 생겨도 세상에 일어난 일로 인해서 내가 시끄럽질 않아요 마음이 즉 나한테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이 시끄럽질 않아 그러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고요해 그러면 어떻겠어요 그러면 지혜롭게 판단하고 살 수 있겠죠 네 배신을 했어 배신했는데 어쩔게요 배신했는 거를 배신 안 하게 돌이킬 수 있으면 또 노력도 해보고 아 그거 안 되겠다 싶으면 괴로워하지는 않고 그러면 그 이후에 일을 처리를 하고 해결을 하고 그냥 그러고 살겠죠 마음이 끄달려 다니면서 괴롭지는 않겠죠 그죠 네 어느 있잖아요 어느 저 이 얘기도 몇 번 해드렸는데 어느 이제 큰 절에 큰 스님이 계셨는데 큰 절이니까 스님도 큰가 보네요 큰 스님이 계셨는데 큰 스님께 거기는 제자분들 굉장히 많았어요 그 제자분 중에 한 분이 질문을 했어요 스님 가다가 신발이 벗겨지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다가 신발이 벗겨지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다가 신발이 벗겨지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주 심각하게 아주 심각하게 비유적으로 질문을 한 거죠 보부님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 스님한테 보부님한테 물었다 가서 신어 다시 가죠 신으면 되지 그쵸 그쵸 거봐요 보부님도 그 큰 스님하고 똑같잖아요 가서 신고 가면 돼 반가죽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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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보세요 저는 아주 유명한 큰 선생님이었어요. 그리고 그 제자도 정말 용기 내서 질문한 거였거든요. 심각하게. 근데 가서 신고 가면 되지. 다시 신고 가면 되지. 이런 게 법이 대단한 게 아니라니까요. 가수 신고 가는 방법밖에는 없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니면 그냥 맨발로 가든지. 그렇죠? 그런데 우리 어떻게 해요? 신발이 왜 벗겨졌나. 저 놈이 난 옆에 지나가다가 건드려져서 벗겨졌지. 맞아요. 맞아요. 저 그거 알고 있어요. 싸구려 신발이라서 이게 건드리기만 해도 벗겨지는구나. 왜 우리 부모님은 가난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싸구려의 신발을 사줘가지고. 그리고 내 발모양은 왜 이렇게 생겨가지고. 신발 좀 안 벗겨지게 좀 생겨 먹었으면 신발도 안 벗겨지지. 내 발은 왜 이렇게 생겼나. 남들 발은 이렇게 안 생긴 것 같은데. 등등등등 또 신발 만든 회사. 신발 안 벗겨지게 만들어야지. 이 뭐냐 도대체. 끝도 없어요. 그렇죠? 네. 제가 계속 어제부터 그걸 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내 발은 이렇게 생겼지. 이런 점. 그래서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래서. 맞아요. 그런다고 해서 별 수 있나. 어차피 가서 신고 가는 건 똑같아. 네. 자기가 스스로 생각으로 괴롭혀. 네. 만약에 남이 나를 그렇게 괴롭히는다면 다들 가만히 안 놔둘 거예요. 아마 경찰에 신고하고 난리 날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제가 죄를 괴롭히는 것만 참고. 하루 종일. 당하고. 당하고 괴롭혀. 가만히 보세요. 남이 나를 괴롭힐 수 있나. 절대 못 괴롭혀. 남이 내 마음을 괴롭힐 수는 없어. 이 마음은 누가 와서 이렇게 흠집을 낼 수가 없어. 내 생각으로 인해서 괴로운 거지. 그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내 마음을 괴롭히 할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어. 내 생각으로 인해서 괴로운 거지. 그렇죠? 그러니 얼마나 다행입니다. 다행입니까? 누가 와서 괴롭힐 수 있게 생겨먹었다면 이건 큰일이야. 근데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을 괴롭힐 수는 없어.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 마음이 괴로우라는 법이 없어. 생각으로 인해서 괴로운 거지. 그렇죠? 이렇게 생겨먹어서 참 다행 아닙니까? 그러면 생각 하나만 딱 스톱하면 안 괴롭네. 얼마나 괴롭힐 수 있는지. 그렇죠? 진짜 감사드립니다. 해준 것도 없는데 저는 인사만 받네요 항상. 해드린 것도 없고 제가 여러분들 괴로움을 없애드린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말씀만 몇 마디 해야 되는데 스스로가 이렇게 탁탁 벗어나잖아요. 자기가 그런 존재잖아. 그렇죠? 선정반에서 잘 집중해서 이런 것도 궁금할 때는 질문도 하고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편안하게 대화를 하면 돼요. 이게 공부가 돼요. 이게. 꾸준히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질문 잘 하셨네요. 그 다음이 어느 분이셨죠? 정성보부님. 네. 말씀하십시오. 첫 번째 상담하신 도바님처럼 저도 상처나 이런 거를 받지 않게 해서 도망다녔다가 그게 공부에다가 집착을 되게 많이 했어요. 스님. 근데 어제 저녁하고 오늘 아침에 너무 추구하고 두려움이 너무 많이 올라와요. 온몸이 몸하고 막 몸을 조이는 듯한 두려움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금방 아까 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생각 하나만 안 하면 되는데 그게 스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거나 통화를 하거나 하면은 그때는 일어나지 않다가 다시 또 일어나고 여보세요? 네. 네. 화면이 안 보여서요. 화면이 안 보여요? 네. 이제 보여요. 그러다가 스님 어제 저녁에 오늘 아침에 제 입에서 저절로 살려주세요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너무 두려움이 많이 올라와서 그냥 살려주세요라는 소리밖에 안 나와요.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꼭 살아야 돼요? 네. 꼭 살아야 되겠어요? 네. 올리센스로 막 너무 멍해가지고 아무것도 막 아까 스님 법문 하시는데 들으려고 하는데 법문도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법문도 듣지 마시고 그럴 때는 법문이 안 들어오는데 그거 어떻게 들어요? 법문 듣지 말고 그러니까 힘든 걸 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안 들어올 때 듣지 말고 안 되는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살려고 하니까 힘들어 죽겠다. 그럼 그냥 죽어버리자. 할 수 있는 건 지금 죽는 거 밖에 없네. 괴로워서 도저히 살 수가 없네. 숨통도 죽여오고 그죠? 네. 두려움 때문에 이게 수시로 올라와요. 수시로. 그럴 때마다 그럴 때 그냥 포기하세요. 그냥 죽어버리세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왜 잘 안 될까요? 선생님. 저 입에서 살려달라는 소리가 저 눈로 터져나오면서 아 아직도 안 되구나. 뭐가 안 되구나. 아직도 멀구나. 뭐가 멀었어요? 자유로워지고 싶어가지고 뭐가 자유로워져? 제가 지금 그만큼 집착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데 무슨 집착이야. 그러니까 아무튼 저래 머리가 복잡하니까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딱 정말 죽으려고 결심하면 머리가 간단해져요. 살려고 하니까 머리가 복잡하지. 머리가 복잡한 게 싫으면 그냥 나도 한 오십 몇 년 살았는데 살만큼 살았네. 별로 억울할 것도 없네. 그냥 죽자. 이 법원이 외부로 나가면 또 오해하면 안 되는데 지금 법원님한테 필요한 약입니다. 다른 분들한테 죽으라는 게 아니고 딱 법원님한테만 지금 필요한 약입니다. 꼭 살아야 되겠으니까. 꼭 살아야 되겠으니까. 그러면 힘들어도 살려고 하니까 답이 안 나오죠. 힘들어도 살든지 아니면 편하게 죽어버리든지 양당 간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저도 그것밖에 없다는 걸 알겠는데 그것밖에 없다는 걸 아는 게 문제입니다. 그냥 죽는 사람이 그것밖에 없다는 걸 뭐 알고 모르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살려고 하니까 자꾸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그런 생각이 들지. 그러니까 그 방법밖에 없다. 죽으려 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야 산다. 이게 아니고 그거는 살겠다 소리 아닙니까? 제가 소음이 약간 들려서 음소고 할게요. 정성 부부님 다시 해제하세요. 살려면 마음 고생 그렇게 숨통도 조이는 듯한 느낌 참고 그냥 이겨내고 살아야 되고 그냥 참고 살아야 되고 힘이 들어도 그냥 이러면서 살아야 되고 그게 싫고 편하고 싶으면 그냥 죽어버려야 되고 편하고 싶으면 죽어버리는 게 최고입니다. 편하고 싶으면 죽어버리는 게 최고입니다. 정성 부부님한테만 드리면 말씀입니다. 다른 분들은 오해하지 마세요. 편하려면 죽고 살고 싶으면 그냥 힘들게 살고 어쩌시겠습니까? 알아서 하셔야죠. 선택은 자기 인생이니까 제가 어떻게 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죽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아니죠. 죽기 싫으니까. 죽기 싫으니까. 근데 그 죽기 싫은 게 죽기 싫으면 죽기 싫으면 고생스러워도 살아야지 어째요. 그죠? 그건 더 힘들어요. 그러면 그냥 죽든지. 저 스님 제 얘기 해볼까요?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제가 예전에 다들 소설 한 권씩 인사를 한 권씩 죽는 괜찮았는데 죽을 거 같은데 그럼 죽어볼까 해서 숨을 안 쉬어 봤어요. 숨을 안 쉬어 봤어요. 숨을 안 쉬으면 되겠네. 숨을 안 쉬어 봤는데 숨을 안 쉬어 봤는데 이렇게 자꾸 이렇게 터지면서 숨이 쉬어 지더라고요. 그럼 뭐 이렇게 막으면 돼. 고부 같은 걸로. 뭐 쉬게. 그게 뭐 명이 다 안 해서 그런지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해결이 돼야지 되는데 그 다음날 일이 있어서 잠은 자야 되는데 아, 정말 죽을 거 같다. 이 생각이 죽을 거 같다. 싶어서 아, 그래? 이 생각이 나는 게 나 죽을 거 같아? 그럼 이 생각을 붙들고 늘어져 봤어요. 죽을 거 같은 거를 그냥 잡고 가면 죽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조금 벗어난 거 같아요. 뭘 벗어나 죽으면 되지. 그러니까. 그래서 죽을 수 있었던 거 같아요. 죽어야 너를 버리라. 이랬거든. 벗어내도. 죽는다는 생각이 숨이 끊어지는 것과 이렇게 이렇게 생각이 좀 연결이 돼 있어서 내가 나 스스로 숨을 벗기가 어려운데 근데 내가 그때 정말 죽을 거 같아서 그래 이게 이 생각을 이 생각이 나는 게 내가 정말 죽을 거 같으면 그럼 이 생각 끝에 내 죽음이 있을 수 있게 나 못했어요. 그래서 기억하니까 또 슬퍼요? 남편의 경험이 그래서 좀 비슷하게 좀 힘들어하고 계신 거 같아서 한번 그냥 제 사례가 조금 도움이 될까 싶어서 네. 뭐 다 자기 마음대로 안 돼서 그렇지 뭐 이제 나는 살고 싶은데 나 안 괴롭고 싶은데 나 이러고 싶은데 나 이러고 싶은데 저러고 싶은데 네.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괴로운 거지. 네. 그냥 뭐 그냥 다 포기해 버리면 안 될까요? 포기하고 싶습니다. 선생님. 네. 하긴 싫지. 포기. 네. 하긴 싫어. 그게 있어요. 근데 포기를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선생님한테 계속 법문을 듣고 그게 잘 안 되니까 살고 싶으니까 계속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오늘까지만 살고 네. 법회 마치고 맛있는 것도 한번 먹고 네. 하고 싶은 말도 좀 요언도 남기고 오늘 저녁에 죽으면 어떨까? 지금 하고 싶습니다. 지금 뭘 지금은 죽기 싫은데요 뭐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지금 공부 참여하는 분 중에 한 분한테 음 그때는 그분이 공부 시작 안 했을 때고 그냥 인연이 돼서 만났을 때인데 공부하라고 공부하시라고 하지 않았고 그냥 오늘 하루 살고 오늘 저녁에 죽는다고 생각하시라고 그럼 오늘 저녁에 죽는다 생각해보세요. 뭐 숨통이 뭐 조이든 다 참을만해요. 계속 살려고 생각하니까 괴롭지. 오늘 저녁에 죽는다. 몇 시간 안 남았다. 그럼 뭐가 힘들어요? 뭐가 힘들어요? 오늘 저녁에 죽는다. 그럼 아마 원수도 원수가 아닐 거고 마음에 몸의 괴로움도 참을만할 거야. 오늘 저녁에 이제 죽으니까. 네. 어쨌든지 살려고 하니까 그렇지. 네. 죽어야 너를 버리라 해서 어느 분은 진짜로 죽어야 되는 줄 알고 이렇게 죽으려고 약도 먹어보고 했다 그러잖아요. 공부의 뜻이 있는 분이었는데 네. 어렸을 때라 그 말을 잘 못 알아들어서 아 그럼 죽어야 되나? 하고 약도 먹어봤다. 근데 캑캑 토해가지고 살았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아 나 나 하나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라는 요 생각 때문에 그러는데 또 계속 머리가 돌아가서 계속 머리가 돌아가서 이 방법밖에 없지 이래야 되시래요. 그러니까 머리로 공부를 하고 계셔서 그래요. 머리로 공부를 하고 계셔서 머리. 네. 맞습니다. 네. 또 그래 맞아 난 머리로 공부하고 있어서 그래 하고 또 분석하잖아. 그렇죠? 지금까지 해왔던 거 보니까 그냥 머리를 계속 알았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다 그냥 환상 속에서 제가 만들어서 거기에 빠져가고 착각 속에서 살고 계속 그러고 있었더라고요. 네.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문제는. 내가 그러고 착각 속에서 빠져서 그러고 있었다라고 지금도 꿈에 빠져서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도 분별로 생각으로 해석하고 과거 생각하고 난 이렇게 살았어. 이렇게 공부해왔어. 내가 생각으로 분별로 공부하고 있었어. 라는 망상에 또 사로잡혀 있잖아요. 지금. 네. 지금 뭐가 보입니까? 스님 모습 보입니다. 그거 말고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왔다가 있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나 어떻게 공부해왔어? 그거 있어요? 없습니다. 근데 지금 거기에 빠져있잖아. 그 생각에. 지금. 나 어떻게 공부해왔어? 라는 생각이 하나가 올라온 거죠. 그 분별이. 네. 네. 그런데 그거 자기는 나 이렇게 공부해왔어요 라고 거기에 집착하잖아. 정말 나는 그랬었다 하고. 네. 네. 그건 지금 일어난 생각이에요? 네. 그게 진실이에요? 아니요. 그게 나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그 겁니다. 뭐가? 그게 나라고 살아왔던 그 착각. 그게 나인 줄 알고 살아왔던. 그게 나인 줄 알고 살아왔다고 하는 지금 생각이 또 하나 일어났잖아. 네. 그건 그거 생각이에요? 진짜에요? 생각입니다. 생각을 갖고 왜? 생각이 뭐 어때서? 생각이 사실도 진실도 아닌데. 숨통이 조인다. 지금 숨통 조이나요? 아닙니다. 그럼 난 숨통 조여서 못 살겠어요 라는 거는 일어난 생각인가요? 진실인가요? 생각입니다. 생각에 빠졌습니다. 지금은 무슨 생각이 드나요?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지금 괴로운가요? 아니요. 그럼 생각으로 인해서 괴로운 거였네? 네. 생각이 꼭 진짜인 것 같죠? 네. 아닙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공부를 해왔습니다. 생각으로 공부를 해왔습니다. 이러고 싶겠지만. 과학적으로, 사실적으로, 과학적으로 보세요. 지금 그 생각이 일어난 건지, 실제로 그 사실이 있는 건지. 항상 사실을 바로 보면 이 감옥에서 벗어나집니다. 마음의 감옥에서. 사실을 바로 보면. 은관법계에 성하면. 사실을 바로 보면. 쉽잖아요. 무엇이 사실이지? 지금 이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사실이 어디에 존재하지? 나 정말 죽을 것처럼 힘들었다 하는 사실이 어디에 존재합니까? 어디에? 제가 망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자기가 만든 것도 아니지. 그냥 그 생각이 후에 일어난 거지. 생각이 일어나고. 일어나니까 그게 실제처럼 하니까 그 속에 빠져가지고. 우리는 생각이 실제인 줄 알거든요. 생각을 실제인 줄 알아요. 생각하고 실제하고 구분을 못해요. 실제는 뭐냐. 그 소리도 났는데 없잖아. 났는데 없어. 그죠? 났는데 없어. 모든 일들도 일어났는데 없어. 일어나는 순간 없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일어나는 순간 보면 없어. 근데 생각이 함몰이 되면 실제처럼 여겨지죠. 네. 영화 볼 때에 영화에 빠지면 실제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머리로는 실제가 아니다는 건 뻔히 100% 알고 있는데 저기에서 괴물이 나타나면 으악 하잖아요. 네. 진짜로 그게 괴물이 아니라는 거 알면 으악 안 해야 돼요. 근데 해요 사람은. 아 번이 다 알아도 속아요. 네. 그냥 머리로 아는 것과곤 소용이 없다. 네. 이게 습관이 바뀌어야 된다. 습관은 언제 바꿔요? 지금요. 지금 바뀌어요. 지금 안 바뀌면 안. 소용이 없어요. 지금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지금 뭐 하면 돼요? 지금 이대로 있으면. 지금 생각이 안 따라가면 되잖아. 네. 생각이 안 따라가면 뭔 일 있어요? 아무 일도 없습니다. 과거에 뭔 일 있었어요? 어제 숨통이 조여졌어요? 됐어요? 네. 네. 스님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이게 현재 이렇게 되는데. 자꾸 생각이 만들어서. 네. 맞으니까. 자기가 방금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그 일 있어요? 괴로운 거 있었어요? 그렇죠? 그냥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분별만 있죠? 네. 근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분별도 어디 있어요? 어디. 어디. 도대체 어디 흔적이나 있냐고. 그죠? 일어나고 있는 분별조차 흔적이 없는데. 무엇이 있다고 무엇이. 네. 자기가 스스로 보니까 그러해요? 네. 그럼 됐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옛날에. 옛날에. 예전에. 출가가 얼마 안 됐을 때. 법당에서. 큰 법당에서. 한쪽 편에서. 살짝 잠이 들었는데. 꿈에. 뭐가. 약간. 먹구름처럼 생긴. 아무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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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느낌인지. 뭐가 이렇게 휙. 저기서. 큰 법당이니까. 저기서 이렇게 휙.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때. 내 나름대로. 그때. 듣던 법문에서. 가르쳐 준 대로. 어떻게 했는데. 아. 보니까. 전혀 안 사라지고. 그대로 있어. 있죠. 맞는데. 그래서 그 순간 이제. 너무 당급하는데. 방법은 없으니까. 나를 놓아 버렸다. 그냥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잡아먹든. 맘대로 해라고. 그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휙. 그 순간에 딱 깼는데. 그때 드는 생각이. 뭐라고 했어요. 뭔가. 내가 들은 법문대로. 어떻게 해야겠다. 하는 것 같고는. 안 된다. 그냥. 내가 없어야 된다. 내가 죽어버려야 된다. 내가 없어야 된다. 나를 그냥. 그래 뭐. 나를 뭐. 잡아먹다. 어떻게 하든. 마음대로 해라. 말하자면. 나를 포기해버려라. 나를. 나를. 포기했을 때에. 저쪽도 없다. 나로 인해서. 저쪽이 존재하고. 내를 포기하면 저쪽도 없어요. 네. 그러면 또 이제 여기서 또 이제 그래 나를 포기하면 저쪽도 없어. 앞으로 나를 포기해야지. 다음에 포기하려고 하면 안 되지. 그거는 포기를 안 한 거니까. 지금 그러고 있어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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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야지. 지금. 지금. 지금 죽는 건 어때요. 어떤 거예요. 아. 그런 거구나. 그래 앞으로 그렇게 해야지. 아. 이건 살겠다는 얘기잖아. 그죠. 네. 그럼 지금도 안 죽었네. 네. 그럼 지금 죽어버려야지. 스님이. 스님이 어떤 방법을 주든. 뭐. 나는 살고 싶지 않다. 네. 지금 죽어버려야지. 지금. 나 하나 죽으면 세상이 조용해요. 근데 이 몸덩어리만 죽어가지고는 세상이 안 조용해. 몸덩어리 죽으면 마음이 죽나. 마음은 총을 쏴도 안 죽어요. 그럼 어떻게 죽어. 그러면은 몸덩어리만 죽어서는 소용이 없고. 문제는 마음이 죽어야 되는 거지. 나이가. 그러면은. 우리는. 마음을 죽이려고 할 게 아니라. 나. 이게 분별심이니까. 그래. 나를 포기하는 거지. 나를. 내 인생을. 나를. 시. 전쟁터에서도. 죽으려고 하는 자는 살고 살려고 하면 죽는다. 이런 말도 있잖아. 그죠. 근데 그런 말이 있어도 죽기는 어렵죠. 시. 죽는 게 딴 게 아니고 분별 멈추는 거예요. 분별 멈추는 거. 분별 멈추는 거. 분별이 멈춰지는 게 죽는 거죠. 시. 분별에 따라다니니까. 네. 지금. 지금. 이 소리 들립니까. 이 소리 들립니까. 소리가 울리는데. 소리가 울리는데. 혹시 스피커 트셨어요. 스피커 트셨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다시 음소거를 좀 하겠습니다. 이. 여기. 여기에 괴로움이 있는가. 시. 이것뿐이지. 여기에 즐거움이 있는가. 이것뿐이지. 그렇죠. 네. 그런가요. 진짜로. 아니요. 말만 이러고 있어요. 아니요. 그거 말고 뭐가 있어요. 지금. 찾아내 보세요. 아니요. 말고 있는 것. 없습니다. 그거 없네. 말은. 말은 내라고 하고 있는데. 속에서는 아니요라고 하고 있어요. 속이 어디 있는데 봐봐요. 어디에 속에 그러고 있나. 이거 아주 덜 급한 거예요. 아주 숨 쉴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돌아가지. 숨이 쾅 막혀 보세요. 생각 안 돌아가요. 자동차.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자동. 포기하려고 하니까 안 되지. 자동차가 지나가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지다가 온 가족이 타고 있는데. 그때 뭐 생각 들겠어요? 응. 그렇다가 나무에 걸렸어. 그랬더니 그때부터 슬로우 비디오로 돌아가더라 라고 합니다. 모든 게 슬로우 비디오로 돌아가더라. 분별심이 뚝 떨어졌거든요. 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슬로우 비디오로 돌아간다는 게 모든 게 그대로 감지가 다 된다는 거죠. 우리 원래 상태예요. 분별심에 따라가는 그게 뚝 뚝 끊어지면. 네. 그래도 숨 안 넘어가고 안 죽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네. 자기 생각으로 공부하지 마시고. 법문 들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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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이 급하면. 법문에서 콩을 팥치라고 해도 그 말이 곧이 들릴 거예요. 네. 네. 그럴 때 마음의 자유가 와요. 정이 급하면. 네. 정이 급하면. 법문 들으세요. 법문. 법문은 그냥 틀어놓고 이렇게 듣지 말고. 정말 다급하면. 오로지 거기. 그게 쏙쏙 들어올 거 아니에요. 오로지 쏙쏙 들어올 거예요. 정말 다급하면. 그럼 아까 그 부부처럼. 그 해금 부부님처럼. 해금 부부님이 지금 심정이 어떻겠어요. 근데 그 한마디에. 그죠? 아주 다급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쏙쏙.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용기 내서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그게 공부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용기 내서 그런 표현도 해보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뭐. 그냥. 보통 사람. 늘 같은 사람들인 줄 알아? 뭐. 이런 생각이 있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뭐. 다. 베껴놓고 보면 똑같습니다. 아침에 눈 뜨고 저녁에 잠자고. 그거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다 똑같이 그러고 있지. 옷 좀 다르게 입으면 목에 힘 주고. 글자 좀 더 많이 받으면 목에 힘 주고. 뭐. 돈 좀 많이 가졌으면 목에 힘. 목에 힘 주고. 그 차이 밖에 더 있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너무 절실했습니다. 그래서 말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쵸? 전화를 했는데 전화도 안 받고. 제가 전화를 못 받았거든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죽자.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난 죽었다. 지금 난 죽었다. 됐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뭐 그냥 그렇게. 그래서 심적으로 심적인 고통에 빠져 있으면 이게 말로 다 못해요 그게. 근데 해근부부님 말씀해 보십시오. 그 고통에 빠져 있는 것하고 나온 것하고 거리가 있으니까. 거리가 한 10cm라도 있으니까. 그냥 바로 나왔던 것 같아. 나오고 보니까 거기가 거기죠? 네. 거리도 없죠? 네. 그게 그거였던 것. 그렇죠. 무슨 애를 쓰고 뭐 수행을 해야 나올 수 있습니까? 괴로움에서. 네. 그냥 법으로서 저절로 자유가 오는 거지 마음이. 나오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그 속에 들어있을 때는 실제로 지옥 같은. 지옥이 존재하는 것 같은데. 네. 둘이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나온 것도 아니야. 나올 곳도 없고 빠져들 곳도 없어요. 근데 나오려고 하면 또 둘로 산정해 놓은 거기 때문에. 본내가 보리다. 천당이 지옥이다. 거기가 거기거든요. 거기가 거기예요. 근데 천당으로 가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해결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딱 정신 차리고 보니까 해결을 위해서 갈 곳도 없죠. 그냥 거기가 거기죠. 두 곳이 아니고 한 곳이죠. 근데 마음에는 자유가 왔죠. 네. 다른 곳을 산정해 놓은 곳을 자기가 생각 속에 잡아놓고. 절로 가야 돼. 저 마음 편한 곳으로 가야 돼. 어쨌든 해결되는 곳으로 가야 돼. 라고 하고 있어서 괴로웠지. 네. 맞아요. 네. 그곳이 따로 없죠. 여기 여기 이거 이거. 괴로운 여기 이거. 근데 괴로움인데 눈 진짜로 뜨거 보니까 뜨거 보니까 뱀인 줄 알았는데 새끼줄이야. 눈 진짜로 뜨거 보니까 눈을 조금만 뜨거 보니까 아이고 난 괴로워 죽겠어. 야 눈 좀 크겠다. 어? 없네. 이런 거지. 그런 느낌이죠. 그런 느낌이죠. 네. 정성보분이에요. 네. 죽기 아니면 살기입니다. 네. 정 괴로우면 죽고. 네. 알아자십시오 이제.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버부님. 아까 또 누가 손 드셨는데? 지상 버부님 말고 정연 버부님 말고 누가 한 분 또 손 드셨는데? 어느 분이 손 드셨었죠? 현조 버부님? 네. 그러면 지상 버부님 하고 정연 버부님 하시고 현조 버부님 마지막으로 하십시오. 네. 먼저 손 든 분이 지상 버부님니까 지상 버부님 정연 버부님 하시고 그 다음에 알아서 현조 버부님 하십시오. 네. 지상 버부님 말씀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스님. 네. 안녕하세요. 거기도 비가 옵니까? 네. 비가 옵니다. 저는 오늘 그 앞에도 좀 많이 좀 무거운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데요. 뭐가 무겁습니까? 저도 좀 공감이 되고 그래갖고요. 아니 자기 마음의 무게지. 네. 무게가 없습니다. 무게가. 저도 어제 오후 늦게부터 한 시간 지금 우리 법회 시작까지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아이고. 카타르시스가 좀 됐겠습니다. 네. 뭐 남들은 또 울었다 하면 또 큰 소식이 왔나 이렇게 상상하시면 그게 아니고 너무 좀 단순히 진짜 좀 울고 싶었어요. 네. 근데 울고 싶어도 우는 게 안 되더라고요. 참 그게. 아니 울으면 나올 때 그냥 울면 되지 뭐 또 그걸 울어야 되나? 나오면 울고 안. 좀. 놔질까 싶어가지고. 놓아질까 싶어서요? 네. 네. 울면 놓아질까 싶어서? 잠깐만요. 어제. 네. 무엇이 안 놓아지고 있는데요? 아 그게 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또 스토리 속으로 빠져 들어가야겠네. 오늘은 푸념을 좀 들어주십시오. 지금은 좀 먹먹한데. 네. 지금 아니면 또 내일 되면 또 다 잊어버릴 것 같아서. 내일이면 사라질 사실인데 뭐라. 얘기 좀 오늘 많이 매장 아침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조금 짧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1시가 넘어가니까요. 네. 네. 가행정진 끝나는 날 새벽에 본문을 들으면서 나는 이미 답을 알고 있고 선임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답을 하나 다시 가르쳐 주시는데 나는 왜 나를 만나는데 이렇게 답답하고 어렵고 힘든가 하는 그런 탄식이 그날 좀 있었는데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스님께서 3살짜리 아이도 아는 걸 확인시키는 거지 어려운 게 아니다. 네. 그건 힘든 게 아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들면 뭐가 내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 계속 제가 뭔가 눈치채고 하나 있었던 게 앞에도 말씀을 나오고 했지만 진짜 생각을 따라가니까 그렇게 힘들고 답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되고 불안하고 고통스럽다는 걸 그때 조금 이렇게 감이 왔어요. 네. 그런데 이걸 생각을 안 따라가는 방법과 길이 없는 거예요. 계속 본문을 듣거나 뭘 하면 방금 앞에 부모님처럼 저도 이 생각으로 그래야지 이래야지 거기서 만족하고 있다는 것도 한 번 또 감이 오고 이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도 그거라도 그거라도 알아서 다행이고요. 그래서 어릴 때 어머님이 아 이거 생각으로 안 되니까 우리 어머님이 어릴 때 남녀 호랑개 결혼 했던 게 그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수요일 날 또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제 뭐가 될 거란 기대 없이 이 생각이 안 따라가려고 그냥 나나나나 한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대부지상실에서 문득 이제 그런 순간적으로 이렇게 분별심이 좀 한 번 그런 게 왔는데 그 다음에 목범도 계속 이제 나나나 몸도 아니다. 나나나 몸도 아니다 마음도 아니다. 이걸 그냥 계속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그런데 어제도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순간순간에는 많은 게 오고 가고 뭔가 약간 느낌 올 때도 있고 이랬는데 어쨌든 불안한 감정 이게 막 무너지는 감정 또 무한 감정 이런 것에 생각을 하면 일어나니까 그걸 안 하는 그 방편으로 계속 했는데 어제 또 이제 한의원 갔다 오면서 딱 답답하니까 문득 좀 울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냥 이유 없이 좀 울고 싶다. 그냥 울려고 하니까 뭐 울어집니까. 그래서 이제 뭐 틀어도 슬픈 노래도 한 번 틀어보고 이래도 안 돼요 차 안에서. 그런데 이제 그 스님이 요즘 가끔씩 이렇게 예전에 고등학교 때 그 교회 쪽에 그 미션 스쿨 다녀서 얘기를 가끔씩 하시는데 저도 이제 그 고등학교 때 한 4년 대학교 1학기까지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열심히 했던 그게 문득 생각이 나면서 찬송가를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찬송가가 곡조가 좀 구슬프죠. 예예예. 그래서 이거면 울 수 있겠다 싶어서. 그거 아십니까.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가를 듣는데 눈물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약간 내일 가면 오는데. 그래서 이제 혼자서 마지막에 따라 해봤어요. 아 그런데 눈물이 조금 나요. 어 나네 이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찬송가를 따라 하는데 눈물이 막 계속 나는 거야. 나 같은 죄인 살리심부터 그 가사 가사를 하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나 하면 이렇게 자기를 만난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했구나. 부럽고 나도 이렇게 되겠지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그런데 어쨌든 계속한 그 주님이라는 게 그렇게 마음에 다가오고. 그 끝에 끝부분에 가사가 뭐죠.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다.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광명을 얻었다. 이렇게 아닙니까. 가사 맞나?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예. 그 왜 앞에 나 같은 죄인만 하십니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다. 예. 거기서도 막 다가오고요. 그래갖고 이제 집에 이제 저녁 가볍게 먹고 집사람한테 나 오늘 이거 한없이 들었고. 이제 내가 제가 거의 뭐 그념을 보태서 10년 동안 뭐 누구는 살아서도 앉지 못하고 죽어서, 살아서 눕지 못하고 죽어서 앉지 못했다고 하는데 제가 한 번도 이렇게 웃고 울지를 못했어요. 이게 최근에 그래서 나 오늘 마음껏 울고 할 테니까 좀 이해해달라. 조용히 문 닫고 들어가라 해놓고 이 찬송가를 이제 무한 재생을 하고 하는데 눈물이 그렇게 계속 나는 거예요. 나고 또 나고 찬송가를 따라 부르고 하는데 그 순간에 뭐가 이제 저한테 다가왔는가 하면은 이 나는 보는데 보는 것이 아니고 보는 놈,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는 놈. 들리는 게 아니고 듣는 놈. 아는 게 생각하는 생각이 아니라 생각하는 놈. 그거는 너무나 분명한데 이게 확인이 안 되잖아요. 스님이 독참이나 법문에서 그건 못한다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답을 아르켜줘도 저는 그게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이 생각으로 안 되는 건 또 왜 하느냐. 그게 내가 미친놈이건 이렇게 병신 같으면 생각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내가 왜 몰랐나. 이거는 아 이거 안 되는 거리라고 해서. 그래서 이거 안 되는 거잖아 이거. 그러니까 그렇게 고생하고 불안하고 고통하고 이게 뭐냐.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막 너무너무 눈물이 나고 그게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거기서 막 갔으면 너무너무 다가 오고 막 울어진 거예요. 그래서 믿어야지. 법인데 왜 내 생각을 믿나. 믿어야지. 믿으면 되고. 스님이 법이 돌아오면 되고 믿으면 되지. 그 생각에서는 뭐 색정신형 공정신형 무슨 말이든 스님 말씀을 머리로 알려고 하니까 하나도 안 돼요.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믿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어제 그 찬송가가 그 순간이 그런 2절에 그런 거 있습니다. 나 처음 믿은 그 순간 귀하고 귀하다. 그러니까 이게 머리로는 아는 게 아니라는 그게 딱 그 순간이 얼마나 어제 고맙던지. 그래서 어제 뭐 그냥 계속 그 찬송을 부르면서 이제 내 주를 내 주를 참 이 생각의 이 나는 아니고 이 주를 믿고 그가 있다는 대로 내가 순종하고 그 은혜로 믿음으로 가면 되겠구나. 그런 자꾸 믿음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그 찬송가 가사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고. 저는 제가 제 생각으로 이때까지 버티고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그 생각이 무너지니까 제가 이렇게 완전히 무너져 버렸거든요. 가슴도 콩알만에 짓고. 이거 뭐 이해가 할 수 없고 스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생각으로 간절히 원하면 된다 해도 또 생각으로 돌아가고. 이거 원하면 되느냐고 그런 막 생각으로 하니 그게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 나를 장차 본양에 인도해 주시려는 이 가사 이런 것부터 너무너무 다가와서 그냥 오늘 오전까지 그냥 울기만 했습니다. 그냥. 지금 본양이 말씀을 하시네요. 울기만 했습니다. 이렇게 본양이 말씀하고 계시네. 아유 너무너무 막 한 10년 만에 울고 나니까. 그리고. 누가 울었습니까. 누가 울었습니까. 네. 누가 울었어요. 네. 누가 울었어요. 네. 본양이 아직 못 갔습니까. 좋았는데 생각이 떨어지면 그 힘들었던 그런 두려움이 여전히 아직 있죠. 두려울 때는 본양에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본양을 떠난 적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떠난다는 게 가능할까요. 못합니다. 그럼 두려움도. 두려움 이것이 본양이네요. 네. 네. 두려움입니다. 그래도 두렵습니다. 근데 두려움. 그래도 두렵죠. 당연히. 두려워요. 네. 두려움이 본양인데. 본양인데. 좀 안심이 되잖아요. 두려움이 본양이면. 두려움을 없애려고 하니까 두려운 것이 또. 네. 이제 조금 안심이 됩니다. 근데 습관은요. 전기줄을 빼도 선풍기는 한참 있다가 서요. 그죠. 습관은 그렇게 알고 있어도 얘는 머리를 못 따라가요. 네. 근데 다만 자기가 두려움이 그대로 본양인 줄 알면 차츰 습관이 옅어진다고요. 습관은 시간이 걸리지만 옅어진다고요. 두려움이 본양이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진리가 이렇게 생겨 먹어서. 아니. 진리가 이렇게 생겨 먹어준 것만 해도 고맙지.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만약에 두려움을 없애고 본양으로 가야 된다면. 그거 누가 하겠습니까. 그거. 못합니다. 근데 기가 막히잖아요. 두려움이 그대로 본양이다. 정답이 이렇게 생겨먹었다는 것만 해도 반가운 소식 아닙니까. 보고 아닙니까. 근데 그게 자기 생각으로 후보로는 다가오더라고요. 그렇게 쉽게 하루 이틀 만에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예. 습관은. 그걸 이제 포기하니까. 저도 작은 작은 어젯밤이지만. 하여튼 포기하니까. 예. 그 순간에 참 어이도 없고. 네. 석가모니 부처님이 수행을 포기하셨을 때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네. 이제 더 이상 방법도 없는데. 찾아갈 스승도 없는데. 네. 아무런 방법은 없는데. 내가 궁금한 생로병사는 해결이 전혀 안 됐고. 그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어땠겠어요. 포기가 됐겠습니까. 절대로 포기는 못하겠는데 방법이 없을 때. 그 억장이 무너진다는 그런 것도 해당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때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잖아요. 예예. 어쩔 수 없이 포기 아닌 포기가 될 수밖에 없었겠죠.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예예. 그때까지 자기는 버텼던 거죠. 내가 어떻게 수행해보리라. 자기라는 게 버텼던 거죠. 내가 어떻게 수행해서 알아보리라. 그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이제 고생하는 거지 힘든 거지. 그러다가 이제 한 번 딱 나라는 환상에서 벗어나고 보면. 그 다음부터는 적어도 한 번 본향에 와봤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법의 힘으로 본향에 돌아올 수가 있죠. 그런데 또 무엇을 바라느냐. 쉽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한 번 체험했는데. 아니. 평생 50년 동안 굶다가 밥 한 끼 먹었는데. 왜 다음끼니가 됐는데. 왜 배가 또 고픈가요 스님. 배가 고픈 게 지당한 사실이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지. 금방 후다닥. 응. 가게에 가서 새우깡은 돈 천원이나 주고 사면서. 이거는. 후다닥. 다 빨리 해결. 빨리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다 자유가 와버리기만. 그래서 불편한 거죠. 내 마음대로 자유가 오길 바라니까. 내 마음대로 자유가 오길 바라는 마음이 포기가 되면 그게 자유인데. 네. 그래서 그래도 호락호락 말처럼 안 되니까. 그죠? 네. 죽어라. 애도 써보다가. 포기도 되어져 보기도 하다가. 법으로 인해서 벗어나 보기도 하다가. 엎치락. 튀치락을 하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게. 진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래도. 뭐랄까. 이게 등대가 있잖아요. 등대가 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러고 있는데. 아무한테도 물어볼 것도 없고. 확인받을 것도 없고.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알 수가 없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도 모를 때에. 혼자일 때에. 그렇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쉽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지. 쉽기는 커녕. 점검받을 곳이라도 한 곳. 물어볼 곳이라도 한 곳. 있기만 있어도 좋겠다는 마음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 끝도 없이 바랍니다. 네. 옛날 사람들은 경전 한 곳 구하기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네. 지금은 흔해 빠진 거라. 더더더더 이제 뭘 원하느냐. 내 마음의 괴로움조차 빨리 훅. 그냥 체험 한 번 하면 다 날아가 버리고. 이제 속지도 않고. 전문 한 구절 들으면 괴로움에 빠지지도 않고. 속지도 않고. 또 이걸 또 바랍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이 진리가 둘 아니게 이렇게 생겨 먹어 준 것만으로도 더 바랄 게 뭐가 있겠느냐. 정말 기가 막히고 너무나 고맙다. 이렇게 생겨 먹어 줘서. 내 에베르스트 산 올라가라 그러면 나는 힘들어서 못 올라갈 것 같은데. 이렇게 생겨 먹어 줬다는 사실에 너무나 고맙다.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으랴. 더 이상. 뭘 그렇게 바랍니까. 공부가 쉽게 안 돼. 내가 길을 못 찾아서 그렇지. 진리는 항상 여야하다. 그것만 해도 따놓은 당상 아닙니까. 그러면 나면 내가 찾으면 되잖아요. 내가 찾으면. 어찌 더 바라나요. 그렇죠. 제가 그랬죠. 네. 한국말로 법문을 해주는 분이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더 이상 무엇을 바라랴. 근데 여러분들 보니까 멀다 가깝다. 바쁘다 어쩌다. 시간이 되면 공부하겠다. 한국말로 안 하고 외국을 하면 어쩔 뻔 했느냐. 한국말로 해줘서. 정말 고맙다. 더 이상 바랄 게 뭐 있으랴. 나머지는 전부 나한테 달려있지. 20대 때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느냐. 그겁니다. 그러면 끝도 없이 바라는 마음의 괴로움이 빨리 훅훅훅. 다 사라지고 빨리 안 좋기를 바라는 마음에 좀 자극이 될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잘났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그냥. 그래. 이런 누군가가 옛날에.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또. 옛날에 요즘 이런 자료 같은 거 남기고 만드는 게 사실은 귀찮아서. 그냥 그때 그때 인연단대로 공부하고 치워버리면 되지. 뭐 이렇게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일이 귀찮고. 좀 그런 생각이 들은 적이 있었어요. 아. 그랬는데. 임재오록을 보면서. 옛날에 이런 책을 안 만들었다면. 그 사람들이 귀찮아서. 그랬더라면. 후대에. 그래. 그래. 이 책 한 권이 얼마나 귀하냐. 어떤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뭔가라도 누구에게라도. 한 사람에게라도. 이렇게 자유가 오게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면. 뭐든지. 이렇게 좀 만들어 놓을 필요성이 있구나. 네. 네. 그래서. 그. 나로서 하자. 근데.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다 그랬다. 내가 포기만 안 하면. 그러면. 그러면 내가 하면 되는 거지.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의원 법고님. 음소거 되어있습니다. 네. 스님. 좀 전에. 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스님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휴. 아휴. 크으으. 주님 만나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네요 저는 울려고 한 게 아닌데 저는 요즘에 그 많던 생각이 점점 줄어드니까 질문도 많이 주는 거예요 근데 매번 제가 이렇게 손을 드는 거는 점검 받고 싶다라는 이 마음은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손을 들고 제가 바로 가고 있는지 그거는 늘 점검 받고 싶다라는 이 마음이 계속 올라와가지고 근데 제가 요즘에 올라오는 스님 법문이랑 오늘 또 법문 들으면서 스님이 오늘 스님에게 말씀하시는 중에 정에서 해가 나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 정말 그렇다 제가 계속 그런 체험을 하고 있으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체험을 하게 되니까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었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딸아이가 저한테 억울한 소리를 하고 또 제가 아는 분이 이런 저런 어리석은 행동을 막 하는데 제가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그냥 딱 있으니까 이렇게 지하철을 딱 타고 갔는데 갑자기 스님 말씀 이렇게 법문을 듣다가 그대로가 다 부처다라는 그 생각이 정말로 정말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그대로 저한테 억울한 소리 하는 그대로 아 그게 다 부처네 하는 생각이 딱 들어오니까 그냥 너무 다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마음을 계속 갖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해도 제가 중심이 딱 서니까 제가 저 안에서 나가는 행동이 그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욱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냥 가만히 있어지는 거예요 어떤 행동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지고 그냥 아무 일이 없던 것처럼 예전처럼 그냥 그렇게 대응하니까 그 사람들이 움직이다가 이렇게 딱 서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 일이 없이 그냥 이렇게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아 이거를 지혜라고 스님이 말씀하시는가 보다 그냥 결과를 바라지 않는데 그냥 아무렇지 않으니까 아무렇지 않게 하는 행동들에서 이렇게 편안해지는 것들 그래서 주변이 정말 차분해지고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이런 경험이 스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인가 보다 라고 저는 이제 받아들였거든요 그리고 또 이 나라는 것이 예전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는 줄 알았는데 스님이 처음 이렇게 견성하시라고 하시면서 나 자리라고 할 때는 제가 또 그려놓은 뭔가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나 나 나 하니까 정말 그냥 이 현실에서 생활하는 이게 다 그냥 이게 다구나 특별한 게 없구나라고 하니까 그냥 이 현실이 너무 감사하고 그냥 다른 잡생각이 흐를 때도 그냥 여기에 와지고 그렇거든요 계속 이런 저의 지금 상태가 맞는 건지 스님한테 전금받고 싶어가지고 틀렸습니다 틀렸어요? 네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틀렸다고 하니까 틀려도 그러니까 스님이 뭐를 지지 말라고 했는데 이 생각 들어고요 음 더 틀려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거 뭐하러 물어봤어요? 맞는지 그 전금받고 싶은 생각이 왜 그렇게 쉬어지지 않는지 맞는지 틀렸는지 계속 그거죠 내가 잘하고 있나 잘못하고 있나 이게 전부인가 이렇게 하면 되나 그죠 예 그것에 대한 갈망이 쉬어지지가 않네요 제가 틀렸다고 해도 상관없다면서요 예 괜찮나요? 근데 그러면 스님 다음부터는 제가 편안하면 질문 안 해도 될까요? 근데 모르죠? 지금은 그래도 나중에는 마음은 시시각각으로 바뀌니까 또 맞고 틀린 거지 또 생길지 또 앞으로 질문 안 해도 된다 그런 얘기는 제가 할 수가 없고 네네 또 틀렸으면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그런 거 틀렸다 라고 한다면 네 그때 자기 마음이 어떤지를 보십시오 네 괜찮습니다 괜찮고 그러면 저는 뭐가 틀렸을까 하고 다시 스님 본문 듣고 내가 틀린 지점이 어딜까 하고 그러면은 틀렸다는 게 안 괜찮네 아니요 아니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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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린 틀린 지점이 어디긴 어디야 맞다 틀리다는 개념에 빠져드는 그게 틀린 거지 네 정말 마음이 여여 같다 분별에 따라가지 않는다 분별에 속지 않는다 하면 틀렸다 맞다가 무슨 해당이 됩니까? 됐습니까? 네 뭐가 됐습니까? 음 뭐가 됐어 그렇게 생각으로 뭘 또 해석해내고 정리해내고 이런 게 됐다 안 됐다 그거 뭐 그거 알면 뭐합니까? 뭐가 됐습니까? 뭐가 됐죠? 찾고 있어요 뭐가 됐는지 아니 뭐 아무 생각 안 하려고 뭐가 됐어 지금 이거 항상 모든 게 다 된 거지 네 맞고 틀린 게 없어요 근데 없는데 마음이 그렇지 못하니까 마음이 자꾸 맞냐 틀린다 제대로 하고 있냐 아닌가 이쪽인가 저쪽인가 물론 그런 점검도 방편으로 분명히 필요는 합니다만 이건 법은님한테 드리는 약입니다 어디에 맞고 틀린 게 있으니까 자기 생각 속에 있죠 그 어떤 것을 해도 손오공이 부처님 손바닥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뛰어봤자 부처님 손바닥 아니다 그러잖아 손오공이 그 안에서 금을 그어놓고 여기는 맞고 여긴 틀리고 맞고 틀리고 놀이를 하는 거지 여기는 부처님 손바닥 아니고 저기는 부처님 손바닥 아닙니까 부처님 손바닥 아닌 데가 있습니까 어디 한 군데라도 맞고 틀리고 놀이를 하는 거지 그 어떤 마음이 올라와도 부처님 손바닥 안은 똑같네 그 어떤 손가락 모양도 이건 안 하기로 했지 그 어떤 손가락 모양도 이 손 아닙니까 이 손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나 틀리나 뭐 어느 게 맞고 틀립니까 다 이 손이지 제가 그게 딱 정확해져야 한다라는 정확은 해줘야 되죠 정확은 한데 마음이 분별에 떨어져 있으니까 정확한 마음이 안 든단 말입니다 언제나 하나뿐이면 정확하죠 마음에 만나 틀린다는 생각이 안 들죠 응 그럴 때 모든 곳은 부처님 손바닥 아니죠 모든 것은 그대로 그뿐이죠 둘이 없죠 둘이 응 어떤 생각을 해도 어떤 행동을 해도 둘이 없죠 그럴 때 마음은 항상 딱 말끔하죠 응 어쨌든 그게 뭐 그렇게 금방 안 됩니다 쑥쑥이기 때문에 어찌 이것이 1,2년,3,4년,5,6년 만에 다 되겠습니까 차츰 차츰 자꾸 중심이 잡히죠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조 부부님 예 반갑습니다 잘 들립니까 예 아 예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그 본문을 들으면서 저번에 그 스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나자리에서 들어보려고 그 그 했는데 눈을 감고 들으면 좀 감히 나자리에서 듣는다는 감이 잘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스님께서 손으로 여러 가지 행동을 할 때 눈을 뜨서 들으면 또 나자리를 좀 그 잃어버리고 그러는 과정을 좀 겪었습니다 네 혹시 그 그 그 그 이 눈을 감고 듣는 거 하고 눈을 뜨고 듣는 거 하고 좀 동일하게 나자리에서 들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방법 어디 책에 나와 있는 거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방법이 없나 보죠 그 법원님은 어느 반이십니까 아 제 반입니다 그러면 처음이 있으셨네요 한 번이라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랍니까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한 번이라도 그 실감이 있으셨네요 아 예 그 아랫게 그 스님께 카톡으로 전화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네 음 생각이 안 떨어지면 생각이 안 떨어지면 언제나 그게 그 자리입니다 심각이라 분별되어지는 경계를 따라가지 않으면 뭐가 보인다 거기에 관심이 훅 하죠 우리가 그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갑자기 예쁜 아가씨가 딱 지나간다가 자동으로 눈이 딱 돌아가죠 거기에 관심이 그렇죠 거기에 관심이 딱 가버리잖아요 네 그럼 나를 잃어버린 거죠 네 그럼 평소에 분별되어지는 경계에 따라가서 거기에 훅 달라붙는 그런 마음 무엇든 간에 딱 보면 딱 거기에 달라붙는다만 우리가 마음이 거기 딱 가서 저거는 뭐 뭐 그러니까 거기만 다 가 있고 내가 비웠어 내가 그죠 내가 주인인데 나는 비워놓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려나 정신이 없어요 그 습관 때문에 그러면 뭐 눈 감고라도 연습을 해 보시다가 아 이렇게 눈 감고 연습해 보시다가 눈을 쑥 떠보기도 하고 뭐 그거 어떻게 제가 어떻게 해보라고 하겠습니까 이런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없는데 뭐 방법이야 자기가 알아서 해보는 거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런데 눈을 떴을 때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라고 물으시는 거는 나 나 틀리지 않고 맞는 방법으로 가고 싶다 이건데 시행착오 안 하고 맞게 제대로 좀 빨리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될 수는 없느냐 안 속을 수 없느냐 이건데 그런 건 없습니다 운전을 시행착오 없이 운전 능숙해질 수 없고 줄타기 하는 고개하는 분들도 수 많이 떨어져서 다치면서 나중에는 거기 올라가서 자유자재로 그 위에 올라가서 밥도 먹을 수 있겠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고 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기도 했죠 그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감이 생기는 겁니다 감 감이라고 할까 이게 생겨요 근데 자기가 정말 이 원하는 마음 이 있다면 떨어져도 또 올라갈 겁니다 떨어져도 또 올라가고 떨어져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올라가고 하겠죠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러면 그 줄에서 평형 감각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천 번 만 번 떨어져도 올라가면 계속 올라갈 때마다 감이 조금씩 더 생길 겁니다 그죠 네 그런거지 그거는 누가 가르쳐 줄 수 없죠 그거는 그죠 네 이거는 가르쳐 줄 수 없어요 어떤 본문을 잘 듣고 하면은 그 위에 올라가서 안 떨어진다 그런 건 없습니다 올라갔다 떨어지는 게 상책입니다 많이 떨어져 아무리 떨어져도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또 올라갈 때에 감이 자고 익어진다 그건 스스로에게 생기는 감이지 이거 배워서 되는 게 아니다 그쵸? 네 그니까 불굴의 의지로 포기하지 않고 석가모니 부처님도 6년 동안 고행을 하면서 아무리 해도 해봐도 안 된다 이걸로선 도저히 해결이 안 되네 했으니까 그 정말 원하는 마음이 그 고생을 하는 동안에도 포기가 안 됐고 원하는 마음은 계속 있는데 더 이상 방법은 없고 그래서 그럴 때에 이게 아가 떨어지면서 있는 그대로가 와닿은 거지 그렇지 않았다면 아 그래요 그럼 6년 고행 그런 건 다 쓸데없는 짓이네요 아 그럼 나는 시간 낭비 안 하게 안 하고 그 다음에 아 그럼 나무 나무 아래만 가서 앉아 있으면 깨달아지려나 이런 식으로 하려는 게 현대인들의 경제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 상태로 보리수 아래 가서 아무리 앉아 있어보십시오 안됩니다 그러면 고행이 깨닫게 했느냐 고행으로 인해서 깨달은 건 아니지만 그 힘든 고행이 있어도 자기는 절대로 포기를 안 했잖아요 그분은 그 원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깨달아진 거 아닙니까 그쵸 시행착오를 안 할 수는 없어요 누구나 시행착오를 해요 그거를 두려워하지 말고 경제적인 사고방식을 가지지 말고 이 공부는 경제적인 사고방식이 가장 나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는 법문을 듣든 무엇을 하든 어떻게든 해보는 겁니다 법을 가지고 나를 나를 가지고 법을 가지고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꾸 감이 익어지고 뭐가 자꾸 진도가 나간단 말입니다 그럼 진도가 그래프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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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느냐 아니에요 그러면 왔다 갔다 죽을 것 같이 힘들기도 하고 집착도 되고 법문은 머리로는 다 알겠는데 뭐 해결은 안 되고 그냥 그러다가 보면 탁 그냥 그러다 보면 탁 이러면서 이제 조금씩 뭐가 이제 방향이 잡히고 감이 생긴단 말입니다 무지개수로 그러면 얼마나 많이 떨어져서 다치고 아파야 되겠습니까 그죠 네 그걸 두려워하면 안 되죠 등대가 등대를 찾았는데 그거 두려워하면 이제 못 가는데 내가 등대가 생겼는데 그러면 이제 가는 거는 시간 문제고 나한테 살려 있잖아 이 사람들은 등대가 없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앞이 캄캄한데 눈 눈 씨알만한 등대라도 저 멀리 하나 보인다면 가면 되죠 그쪽을 향해서 가다가 보면 해초도 만나고 파도도 만나고 바위돌도 만나고 하지만 저기 등대가 보인다 그쪽을 향해서 가면 가다가 보면 이제 노하우가 생겨져 이쪽으로 가니까 바위에 부딪히더라 이렇게 하니까 어떻더라 생기죠 그거 어떻게 설명이 있겠습니까 그죠 네 서로 이렇게 들어와서 탁마를 하는 것은 남이 가는 것도 보고 남이 하는 것을 보면서 아 저쪽으로 가면 안 되겠구나 또 터득하고 간접적으로 또 자기 간접 경험이 되기도 하고 자기 경험을 또 나누고 하면서 이제 공유를 하면서 훨씬 혼자 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게 더 빠르겠죠 그죠 그래도 죽을 때까지 공부는 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한다는 얘기가 굉장히 스트레스 받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숨 쉬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살아있는 한에서는 자유가 뭐 점점 더 오겠죠 하는 만큼 그죠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누구에게나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사고방식이 공부하는 데는 가장 나쁘다 정말 원한다면 무슨 짓이든 해 볼 것이다 자기 나름대로 그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스님 분별하면 안 된다면서요 분별이 되는데 안 된다면서요 들어봐야 소용없어요 스님 아르마리 가지면 안 된다면서요 스님 책 보면 안 된다면서요 난 책 보면 안 된다는 얘기 한 적은 없는데 책 보지 말라면서요 본문도 너무 많이 듣지 말라면서요 본문 너무 많이 듣지 마세요 이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 그 사람에 맞게 그때 당시에 그 사람에 맞게 그냥 방편을 드린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말라 어떻게 해라고 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전 진정 원한다면 부딪히고 깨지고 시행착오를 하면서도 그쪽으로 가진다 그 감이 생기는 수밖에 없다 왜 어떻게 이게 익숙하지 않고 모르니까 모르는 길 가는 거니까 누구나가 다 그렇다 그렇지만 기가 막히게 희망적이고 좋은 거는 뭐냐 가면 갈수록 자꾸 감이 생기니까 자꾸 벗어나지니까 마음이 그러니까 누구나가 그렇다 그럼 갈만 하죠 그죠 다른 방법이 있냐 없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날 다른 방법이 그죠 이거는 해보면 자기가 늦게 보여서 자꾸 자꾸 이게 뭐가 이렇게 넓어진다 근데 금방 자꾸자꾸 넓어지겠습니까 얼마나 시행착오를 하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다치고 얼마나 깨져야 생기겠습니까 그죠 그런 거를 아예 각오하시라 이겁니다 나는 죽었다 이제 안그룹 공부하라 하면 더 힘드는데 드근데조차 없는데 근데 나는 죽었다 그러나 드근데가 있기 때문에 갈 수는 있잖아 방향은 알잖아요 지금 안다는 뜻이 아니라 이 공부를 통해서 자꾸 방향이 드러나잖아요 네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네 열심히 깨지겠습니다 깨지는 게 나쁜 게 아니고 고통이 아니고 자기 자성이 자기한테 두드리기는 노크 소리입니다 그쪽으로 가는 거 아니야 내가 아파야 이쪽으로 가면 안 되는구나 하고 방향을 틀지 안 아프면 엉뚱한 쪽으로 계속 갈 거 아니에요 길인 줄 알고 그러니까 야야 그쪽 아니야 이러면 고통스러워 아파요 이 일이 왜 있을까요 이것 좀 없었으면 좋겠 이게 있어야 내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는데 네 그쵸 네 그래서 괴로움이 성스러운 진리인 겁니다 그렇게 고마움 매일 수가 없습니다 괴로움이 아시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시간 좀 지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네 스님 업무 감사합니다 잠시 마음 멈춤 시간을 갖겠습니다 법회를 두 시간 안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잘 안되네요 길면 여러분들도 좀 힘드실 것 같아서 그냥 하는대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법문도 처음에 좀 길었죠 지금 생각이 없으면 무슨 고통이 있습니까 그래서 생각이 일어날 때도 안 따라가면 괴로움이 없습니다 네 어찌 하루아침에 그게 되겠으며 누군들 그게 쉽겠습니까 습관인데 다 어렵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남들도 어렵고 고통스러우니까 나만 괴로운 거 아니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21년 7월 4일 일요일 오후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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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하시죠 시장들 하시겠네 그죠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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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이번 영상에서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